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무역할 때 중국이랑 인도 쪽의 이슬람 상인들이 여기 운하로 뚫어버리고 싶다고요? 가장 얇은 데가 여기 아니야 65km 거리는 65km라 그런데 여기 산이 졸라 큰데요 지금? 정주영 정신을 발휘하려고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얘들아 현재까지 특정 종교적인 이유도 아닌데 국가의 법으로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태형을 때리고 엄격하게 형벌을 집행하는 거로 유명한 나라죠 싱가포르입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독립을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독립을 당했다 아마 독립을 당한 전 세계 유례 없는 국가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싱가포르 어디 있죠? 이렇게 보면 꽤 커 보여요 자 줌아웃합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 여기 있네요 728제곱킬로미터입니다 대한민국 제주도가 1846제곱킬로미터입니다 뭐야 그럼 지금? 제주도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가 605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근데 수원이 121제곱킬로미터거든요 싱가포르는 수원과 서울을 플러스한 만한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작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엄청나게 크지도 않다 근데 지금 싱가포르도 피곤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요 지금 지금 주변에 바로 위에 여기가 뭐야? 말레이시아죠? 바로 밑에 여기는 뭐예요? 인도네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면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말레이시아 땅이 여기만 말레이시아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도 말레이시아예요 인도네시아는 여기까지부터 여기까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지금 이 위에가 걸쳐있어요 이렇게 그럼 뭐야 지금 지도 다시 볼게요 그럼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는 건데 지금 이 주변에 섬이 오지게 많습니다 지금 이 섬 가지고 지금 개거품 물면서 싸우는 데가 있어요 몇몇 군데 이거는 나중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전체 역사 이런 편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싱가포르는요 화교의 나라입니다 화교가 뭐예요? 차이니즈 중국인이죠 중국인 옛날에 명나라 청나라 시대에 명나라 청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돈을 벌기 위해 나가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국이랑 가까웠던 이 동남아나 뭐 어딘가로 간 사람들을 이제 화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화교라는 단어가 좀 애매해요 지금 중국 국적이랑 상관없이 그냥 화교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국적을 그냥 동시에 가지고 있어도 화교라고 하기도 하고 좀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 싱가포르의 전체 인구 중에 중국계 비율이 무려 75%입니다 싱가포르 전체 인구 중 지금 중국계가 75%나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싱가포르 바로 위에 있는 이 말레이시아 전체에는 중국계가 23.2%입니다 여기도 적지 않아요 전체 인구의 23.2%라는 거는 꽤 많은 겁니다 지금 5,100만 대한민국 인구 중에 23.2%면 몇 명이지? 1,183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말레이시아도 화교 비율이 굉장히 높다 싱가포르는 75%나 된다 최근에 와서 중국계가 저렇게 늘어난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명나라 청나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상인으로도 가고 아니면 중국 대륙에서 못해먹겠다 못살아먹겠다 해가지고 가고 게다가 이제 청나라 말에는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별의별일 다 있죠 간다이오 중국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태평천국운동, 의화단운동, 홍수전 별일 다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피해서도 동남아 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중국 대륙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고 뭐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싱가포르에도 중국계가 많아진 거죠 자 근데 내가 앞서 뭐라고 했어 싱가포르는 독립을 원치 않았는데 독립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왜 당했느냐 이 말이요 싱가포르를 포함한 이 말레이반도 여기를 말레이반도라고 해요 말레이반도에 많이 살던 말레인 원주민이죠 말레이시아인과 중국 화교들의 트러블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근현대사를 보면요 화교들이 특히나 많이 사는 지역이기도 했고 게다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화교들이 이 말레이시아 안에서 점차 자기들 멋대로 장악을 해가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말레이시아인 이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화교들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화교들의 힘이 막강하고 화교들의 세력이 강했던 싱가포르를 그냥 떼어낸 겁니다 독립을 이 양반들이 싱가포르가 원치 않아도 어거지로 독립을 시켜준 거예요 독립을 원치도 않았는데 독립을 당한 싱가포르 도대체 싱가포르는 어쩌다가 독립을 당했을까 그 과정을 이제 좀 살펴봐야겠죠 이 싱가포르의 역사를 알려면요 싱가포르의 역사를 알면 안 돼요 이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 주변의 역사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복잡합니다 제낄 거 제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전 2세기부터 말레이시아 원주민이죠 말레이시아 원주민들이 이 말레이반도 지역에서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레인들 전에 인류는 여기에 언제부터 살았을까요? 기원전 4만 년경부터 원주민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섞여 기원전 4300년부터 기원전 1000년까지 중국 남부 아니면 대만섬 여기 살던 인종들이 어찌어찌하다가 이렇게 만나면서 섞여요 섞이면서 기원전 2세기, 기원전 199부터 101년까지죠 그쯤에 이제 지금의 말레이시아 원주민들의 유전적으로도 비슷한 그런 그 조상들이 여기에 살았을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만섬이랑 이 중국 남부 사람들하고 이 말레이시아 원주민들하고 섞이기 전에는 또 다른 인종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싱가포르 여기 보이시죠 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섬들 중에 싱가포르는 한 섬의 하나일 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 지도 아시는 분들 있나요?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입니다 무려 예수 탄생하고 나서 100년 뒤쯤 100년대에 그려진 지도예요 근데 저 지도에 싱가포르가 나옵니다 근데 대충 보면은 딱 봐도 지금 여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야 여기 이집트고 여기 터키 있네요? 그리스 있고 로마 있고 이탈리아 그리고 아프리카 있어요 여기가 뭐 인도인가요? 자 근데 근데 여기 보면 싱가포르가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싱가포르랑 말레이반도 다음에 여기 다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여길 뭐라고 하냐면 미지의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몰라 옛날에 저 프톨레마이오스가 저 지도 그릴 때도 모른다 이 말이요 그 모르는 곳에 가장 딱 끝에 싱가포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싱가포르라는 곳이 이미 저 멀리에 이 유럽이랑 로마에서도 알려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기원 후 100년대에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대항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지도가 지금의 지도로 이제 점점 비슷해져 가는 거죠 왜 싱가포르는 여기에 그려져 있었을까요? 근데 왜 여기는 미지의 세계인데 왜 싱가포르는 또 알고 있었을까요? 당시에 고대시대에도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은 전 세계를 누빌 수가 없어 당시에는 항해술이 그렇게 발달했을 때도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무슨 바다로 나간다는 건 뒤진단 얘기야 그냥 지금 여기 있는 무역상이 있으면 이 사람이 여기 지역 사람들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지역 사는 사람들은 여기 지역을 알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무역상들의 얘기와 정보를 통해서 이제 이 지도를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면적의 크기나 이런 거는 부정확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토대로 할 때 아마 싱가포르는 고대 때도 싱가포르가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좀 중요한 지역이었거나 아니면 무역을 하는 곳이었거나 그런 곳이었을 것으로 추정은 된다 근데 그 외의 사료는 별로 없어요 싱가포르의 고대시대의 사료는 거의 없습니다 로마나 이집트 정도 돼야 고대시대의 사료가 많고 역사자료가 많지 대부분의 국가들이 고대시대의 사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쪽에 있는 이 말레이반도도 고대시대의 어떤 모습이었을지는 자세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싱가포르의 역사를 알기 전에 이슬람교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어디야? 동남아야?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근데 여기에 의문을 좀 품어봐야 돼요 분명히 지금 중동아랍에서 이슬람이 퍼져 있는데 게다가 여기는 힌두교 국가고 여기는 또 불교 국가가 많거든요 근데 도대체 여기는 왜 생뚱맞게 이슬람이냐는 겁니다 원래는 이 위쪽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미얀마도 불교 국가고 태국도 불교 국가 아닙니까 그죠? 이런 국가들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교를 많이 믿었었대요 근데 1200년대가 되면서 인도랑 중국 사이에서 이제 무역을 해야 될 곳이 딱 이 주변이야 근데 이슬람 상인들이 이제 여기로 옵니다 왜 올 수 있었느냐 자 에브리바디 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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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 델리 술탄국 빨리 따라해 아 빨리 따라해 빨리 일단 일단 따라해 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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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 델리 술탄국 빨리 델리 술탄국이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인도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 델리 술탄국이 먹고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 델리 술탄국이 이슬람 국가였어 근데 이 델리 술탄국이 나중에 뭐가 돼? 무굴 제국 아시죠? 타지마할 있잖아요 타지마할 저 타지마을이 뭐예요 지금 인도에서 무굴 제국 황제가 지 와이프 죽은 거 불쌍하다고 안타깝다면서 2만 명 백성들 척추까지 뽑아가지고 지은 거예요 저거 22년 동안 델리 술탄국도 이슬람 국가였고 무굴 제국도 이슬람 국가요 1206년부터 1526년까지 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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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탄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델리 술탄국 때 특히나 중국 대륙 국가들과 인도의 교역이 활발해져요 근데 이 델리 술탄국이랑 이 중국 대륙이랑 무역을 하려면 어? 여기로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여길 어떻게 가요 인도에서 네팔이랑 여 카트만두 이런데 어? 여기 부탄 이런데를 어떻게 넘어가서 갈 거야? 말도 안 되는 히말라야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엔 배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배 타고 역까지 갈기가 싫은 거야 니네도 반띵 와라 이제 수원 살면 사당까지 오고 서울 지가 저 강북 살아도 사당까지 가줘야 될 거 아니야? 경기도 사람 보도 홍대 오라 그러고 신촌 오라 그러고 참실 오라 그러고 강북까지 해와까지 오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되지 사당 이수까지는 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에서 만나는 거야 중간에서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인도 쪽에 있던 델리 술탄국과 무골제국을 통해서 이슬람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신기하게 여기까지는 잘 안 가는데 이슬람이 여기만 유독 많단 말이야 여기서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요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 이쪽에 있던 지역별 지도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양반들이 정치질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근데 지들 돈을 많이 벌려면은 무역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요 델리 술탄국이랑 무골제국에서 오던 그 이슬람 상인들하고 무역을 활발하게 해야 지들도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불교를 많이 믿고 있었대 근데 이 이슬람 상인들이 얘기하는 거야 본인들의 뭐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이슬람교를 믿으면은 이제 종교적으로 싸우지도 않고 더 이제 좀 친밀하게 무역이 활발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너네 불교 믿잖아 지금 힌두교 믿잖아? 이슬람으로 받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애들보다 니네랑 더 무역을 많이 할게 이런 식으로 이슬람이 퍼졌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1200년대를 지나서 1300 1400년대가 되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지역이 이슬람을 믿게 됩니다 무역 때문에 그렇게 돼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1400년대부터 말라카 술탄국이 생겨요 술탄국이 뭐야? 술탄이 뭐야? 이슬람 국가들의 왕을 술탄이라고 하죠 원래는 술탄국이 아니었어요 저기가 근데 말라카 술탄국이 된 거야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중계무역이 굉장히 활발하던 곳입니다 왜냐면 인도에서 솔직한 얘기로 요 밑으로 돌아서 중국으로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무조건 제일 빠른 건 여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무역할 때 중국이랑 인도 쪽의 이슬람 상인들이 여기 운하로 뚫어버리고 싶다고요? 아니 남의 나라를 갑자기 운하로 뚫어버린다 그래 근데 여기 얼마나 되냐 나도 갑자기 궁금해졌네 가장 얇은 데가 여기 아니야 65km? 거리는 65km라 그런데 여기 산이 졸라 큰데요 지금? 정주영 정신을 발휘하려고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얘들아 어찌됐든 당시 말라카 술탄국이란 국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역 상품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 잘 보세요 동남아 쪽에서는 향신료가 나오고 물론 인도에서도 향신료가 나오지만 유럽에서 인도를 바라볼 때랑 인도와 동남아 중국을 바라볼 땐 다르게 봐야 됩니다 유럽의 입장에서는 향신료 하면 인도예요 근데 아시아 입장에서는 뭔 향신료가 인도냐? 동남아에서도 향신료 나오고 여기서도 향신료 나오는데? 였단 말이야 향신료 무역하면 무조건 인도만 떠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인도랑 중국 대륙의 상인들이 이제 여기서 만납니다 근데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향신료가 나와요 오히려 그리고 인도에서는 면직물 그리고 중국에서는 비단이나 도자기가 나옵니다 그런 게 이제 다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일단은 이 말라카 술탄국으로 모였다 이 말이요 이렇게 중계무역을 하던 곳이래요 자 근데 1511년 대항의 시대를 유럽에서 가장 먼저 열었던 포르투갈이 말라카 술탄국을 쳐들어옵니다 너무너무 금사랑이 땅에 여기만 먹으면 수많은 국가들이 이 바다를 통과해야만 중국 대륙으로 빨리 갈 수 있고 중국 대륙에서도 인도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여기라는 걸 알고 있으니 여기만 먹어두면 개꿀이다 포르투갈은 잘 알고 있던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이 여기를 쳐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개박살납니다 말라카 술탄국이 그리고 포르투갈이 이 말라카 술탄국 지역을 거의 다 먹고 다 해먹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박살이 났단 말이야 말라카 술탄국 사람들이 이 양반들이 다 죽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지도자였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치꾼이었던 사람들이 남아있던 세력들이 원래는 지금의 말레이시아 서쪽에 있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이 아래로 아니면 이 동쪽으로 짜집니다 이 말레이시아는 포르투갈을 다 해먹을 수 있는 곳이 됐겠네요 그렇긴 했는데 얼마 못 가요 왜? 수많은 무슬림들이 많이 있던 인도네시아와 말라카 술탄국 지역에서 이교도 사탄 취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지역 사람들한테 민심을 잃어요 포르투갈이 맨날 싸워 포르투갈이 왔는데 로마 가톨릭 믿어라 이 미친 이교도 새끼들아 어찌 됐든 자기들이 거길 다스리려면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뭐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 양반들은 정말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여기를 지금 포르투갈이 먹어놨다는 거는 수많은 국가들이 중계무역지로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을 먹었다는 거거든요 인도 쪽의 무굴 제국에 있던 이슬람 상인들 인도네시아에 있던 이슬람 상인들 기타 등등 수많은 이슬람 상인들이 바글바글한 이 동남아와 인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무역이 일어나던 곳을 먹은 거야 포르투갈이 근데 이교도 사탄 새끼라고 하면 말레이시아 지역의 민심뿐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인도여 무굴 제국에 있던 이슬람 상인들 인도네시아에 있던 이슬람 상인들이 가겠어요 여기를? 자기들을 이교도 사탄 취급하는 포르투갈을 여기를 먹었는데 안 가는 거야 이제 이때부터 자카르타가 무역지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포르투갈 덕분에 발달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 이교도 사탄 취급하는 쓰레기 같은 포르투갈 새끼들이 먹고 있는 이 말레이시아 쪽에서 이제 무역하지 말고 우리 이슬람 상인들은 자카르타로 모이자 왜 자카르타였을까? 지금 봐봐요 여기도 길 있네? 원래는 일로 가다가 이제는 여기로 해가지고 여기로 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야 이제 여기로 그래서 자카르타가 무역도시가 된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이 자카르타가 개발될 때는 네덜란드가 개입을 했었어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이 자카르타에 들어가면서 자카르타가 커진 겁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이렇게 얘기했지 이슬람 상인 여러분 중국 상인 여러분 저희 네덜란드라고 해요 여기 자카르타 좋습니다 중국인분들 그리고 인도나 주변에 이슬람 상인분들 다 여기로 모이세요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카르타가 발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덜란드가 이 지역에서 수많은 이슬람 상인들의 세력들과 힘을 합해서 말라카 술탄국을 먹었던 포르투갈을 쳐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개박살납니다 포르투갈이 네덜란드는 잘 알고 있었어요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했어? 사회 나가서 종교 얘기 정치 얘기하지 말래잖아요 네덜란드는 무슬림들과 관계를 굉장히 원만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이슬람 상인들과 이슬람 민심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 데리고 간 거야 저기로 그리고 개박살 난 거야 포르투갈이 그런데 무역의 중심지가 자카르타로 완전히 될 뻔했는데 이제 자카르타도 무역으로서 괜찮은 곳이고 동시에 말라카도 괜찮은 곳이고 이 두 군데에서 같이 이제 무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한 1600에서 1700년대예요 자 이때 싱가포르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대부분 수많은 사고혈관과 주변 국가들 모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카르타랑 말라카만으로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싱가포르야 솔직한 얘기로 그러다가 무역이 바뀝니다 무역의 상품이 바뀌어요 원래는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이 인도나 동남아에서 원하던 게 뭐예요? 후추야 후추 향신료나 후추 아니면 중국에서 온 도자기나 비단이나 이런 게 중요했었는데 이제 그딴 거 안 중요합니다 차가 중요해집니다 차 이제 차는 환장해요 이제 유럽 사람들이 홍차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홍차가 원래는 후추나 향신료가 중요했잖아요 근데 유럽 국가들이 다른 향신료를 찾은 거예요 여기 지금 마다가스카르나 아프리카 서부 쪽에서도 후추가 있던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번에 후추를 찾아봤어 우리가 보통 하얀색 백후추 아니면 검은색 그 흑후추 이거 두 개만 알잖아 롱페퍼가 있어요 롱 롱페퍼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후추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인도나 동남아 쪽에서 얻어와야 됐던 향신료나 후추를 대체할 만한 게 생긴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향신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유럽은 티 홍차가 중요했다 홍차는요 그 누가 뭐래도 영국 입장에서 인도 스릴랑카에서 홍차를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이제 인도 쪽에서 많이 해먹고 있었잖아요 그죠? 영국이 인도 스릴랑카 쪽에서 향신료나 면직물 이런 거랑 플러스 아편을 중국 대륙으로 가져갑니다 당시 중국 대륙에 누가 있었어? 청나라가 있었다 청나라한테 가져가서 이제 아편이랑 향신료나 면직물 팔아먹고 중국에서 차를 사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 아시죠? 아담스미스 점점 유럽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 드립을 쳤던 아담스미스 드립이 퍼지고 있었어 그리고 산업혁명까지 이루어지면서 1800년대 이후에는 왜 정부 주도하에만 무역을 해야 되냐 시브레 민간 사업가들도 개나 소나 후추랑 홍차랑 사고 팔 수 있게 해달라 개난리를 쳐서 홍차 가격도 많이 다운그레이드되고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도 이제 무역을 들어가게 되고 무역업에 그렇게 되는 시대가 와요 1800년대부터 그러면서 무역하는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여러가지 관리하기 위한 것 때문에 다 뚫은 겁니다 아편전쟁 때 청나라에 이런 도시들 항구 열어라 시브레 조차지 조개지 만들어달라 그럴 때야 이때가 영국은 인도 쪽에서는 많이 해먹고 있었는데 민간인들도 이제 무역을 많이 하고 싶어 했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동남아랑 중국 쪽에서는 아니었던 거야 동남아랑 중국 쪽에서도 영국은 이제 무역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현재 2022년에는 무역이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무슨 화물선 컨테이너선이 아무데나 가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옛날엔 무조건 바람이 불어야 출발합니다 바람 안 불면 쉬어요 그냥 특정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옛날 배들은 갓이라고 하잖아 다 범선이 있잖아요 옛날에 바람이 1년 내내 항상 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바람이 안 불 때 쉰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영국 상인이 이제 중국으로 가려고 해요 그럼 어디 거쳐야 된다 그랬어? 말레이시아와 지금 인도네시아 사이에 여기를 거쳐가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쪽을 지나고 있는데 바람이 멈췄어 그럼 어떡할 거야? 노저울 거야? 뒤져라 노저울 거야? 언제까지 그걸 노저워서 갈라 그래? 그럼 쉬어야지 중간중간 배가 쉴 곳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영국의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가 유행하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도 무역을 하고 싶어 했다고 했잖아요 그 많은 영국의 민간기업들의 무역선들이 쉴 데가 없는 겁니다 인도 이쪽에는 영국령 인도제국이 이제 점차 들어설 예정이니까 쉴 데가 많지 근데 중국까지 가는데 이 거리가 상당한데 여기서만 쉰다고 돼요? 안 되잖아요 여기서도 쉬어야 되는 게요 그래서 당시에 네덜란드가 사실상 오지게 헤쳐먹고 있던 이게 네덜란드가 먹고 있던 식민지 지역이에요 최대 식민지 영토 지금 여기 봐봐 인도네시아 쪽이랑 여기나 하여튼 혼자 다 해먹고 있어서 네덜란드가 영국도 이 네덜란드가 해먹고 있던 땅 아니면 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어쩔 수 없이 네덜란드한테 사바사바하면서 영국배들이 쉽니다 저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근데 네덜란드랑 영국이 사이가 좋습니까? 유럽에서? 더럽단 말이야 영국이랑 사이 좋은 유럽 국가가 없어요 네덜란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영국이 무역을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내는 이런 것들을 네덜란드는 상당히 안을꼽게 봤단 말이야 아니 쉬부레 여기는 우리가 다 해먹어 갈 건데 우리 대 네덜란드가 이 동남아를 점차 이제 다 헤쳐먹으려고 할 건데 영국이 점점 이제 지네 거래처 이제 만들어내고 막 그러는 게 짜증나잖아 네덜란드가 트집을 잡아서 영국 배 니네 문제 있어 꺼져 정박하지마 이럴 쿠사리를 넣는 거예요 영국은 우리도 이 동남아에서 반드시 먹어둬야 할 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국이 1795년 금사라기 땅이라고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레이시아 쪽이 네덜란드형 말라카를 영국이 세벼갑니다 그리고 1811년 네덜란드가 헤쳐먹고 있던 인도네시아 자바까지 세벼가요 근데 1814년 영국이 고스란히 네덜란드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1795년 1811년에 영국이 네덜란드로부터 세빈 거야 이게 근데 고작 몇 년 뒤였던 1814년에 고스란히 네덜란드한테 다시 돌려줬다 그랬어요 다시 돌려줬던 1814년이면 누가 있을 때죠? 유럽에서 이 사람이 개설치고 다닐 때입니다 영국은 네덜란드와 연합해서 나폴레옹을 반드시 막아야 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네덜란드한테 다시 다 토해준 겁니다 저걸 다시 다 토해를 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말라카 쪽은 네덜란드가 또 해먹게 됩니다 근데 영국의 민간 무역업자들은 계속 영국 정부한테 요구를 하는 거지 아니 씨부네 우리는 도대체 동남아에서 어디서 뭐 먹고 자고 할 데가 없다 지금 네덜란드 애들이 여기만 가면은 졸라게 눈치 주고 진짜 더러워서 못 살겠다 뭘 좀 만들어줘야지 정부가 씨부네 능력이 이렇게 무능력해서 되냐고 이때 수많은 서구혈관 그 누구도 관심을 끄고 있던 싱가포르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 벼 썩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싱가포르는 영국도 동인도 회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동인도 회사가 뭐야 정부가 전 세계 어디든 간에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헤쳐먹으려고 만든 정부 주도와의 식민지 개척 회사란 말이야 여기에 스탠퍼드 레플즈라라는 사람이 취업을 해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영국 동인도 회사에 취업을 한 사람인데 14살 때 취업을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거친 뱃사람들 밑에서 막 일 배우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이 양반은 14살 때 취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나이를 먹고 나서요 자바섬의 총독이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 영국이 자바잠깐 먹었다 그랬죠 1811년에 인도네시아 자바셉였다 그랬잖아 이때 이 양반이 총독이었어요 근데 다시 토해냈잖아 그치 이 사람은 당시 영국의 동남아 정보통 소식통이에요 전문가야 이 양반이 당시 동남아 지역의 상황이나 다른 국가들과의 충돌과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양반이 이 양반이 싱가포르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영국한테 얘기를 해요 싱가포르 괜찮다 여기 지금 비어있다 싱가포르를 가보면요 레플즈 칼리지라는 고등교육 기관이 있어요 굉장히 명문이에요 싱가포르 총리 알죠 리칸뉴 리칸뉴랑 리칸뉴 와이프 둘 다 저 레플즈 칼리지 나왔잖아 그래서 이 레플즈가 어차피 지금 싱가포르 개털 아무것도 없다 폈다 여기를 항구로 짓자고 영국 정부에 건의를 해요 근데 막상 영국 정부가 가보니까 여기가 비어있던 이유가 있던 거예요 싱가포르는 지금도 1년 365일 중 151일 이상 비가 내립니다 이틀에 한 번은 비가 내려요 내가 지금 이틀에 한 번이라고 얘기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더 내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남아 지역이 원래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주 내리는데도 흔치도 않아요 내가 한 번 알아봤어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나 이런 데는 또 비가 어떻게 내리냐를 좀 알아봤거든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8월에는 평균 5일에서 6일밖에 비가 안 내립니다 우기가 따로 있고 건기가 따로 있어요 근데 싱가포르는 그렇지가 않은 거야 지금 옛날엔 자연재해를 이겨낼 수 있는 기술력 자체가 별로 없었잖아요 너무 그 사람이 살기가 힘든 거야 싱가포르 섬은 아싸리 비가 많이 내리는 때가 있고 건기가 따로 있으면 오히려 좋아 오히려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싱가포르 비가 내렸다 내렸다 말았다 내렸다 말았다 야 그 공구리 부으면 그거 그 씨밭 마르겠냐 그거? 자 어찌 됐든 영국은 싱가포르를 지금 초이스 했습니다 근데 네덜란드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동남아에서 다 해먹고 있는데 지금 싱가포르가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요 말레이반도 끝에 여기 여기에 영국의 영토가 있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네덜란드 입장에서 영국이란 국가는요 그냥 가까이 있는 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안 될 일이야 그냥 그게 뭔 짓을 할 줄 알아 또 대형 제국이 자 근데 네덜란드도 당시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미 나폴레옹 전쟁 과정에서 네덜란드 본토가 개박살이 났었어요 네덜란드도 지금 식민지 하나 믿고서 설치는 건데 본토가 개박살 나가지고 이 식민지 지역에서 굳이 다른 서구의 강이랑 트러블 생겨봤자 또 전쟁이야 본토까지 아예 작살날 수도 있잖아요 그 네덜란드 코앞에 뭐가 있어? 바다 건너면 바로 영국이요 영국이랑 국가랑 굳이 트러블 나서 또 네덜란드가 좋을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영국이랑 네덜란드가 1824년에 협의를 봅니다 완벽하게 협의를 봐요 우리 영국은 요 지금의 인도네시아 쪽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 네덜란드 니네가 끝까지 먹든 말든 너무너무 전혀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 대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쪽은 우리 영국이 이제 알아서 하겠다 서로 신경 끄자 자 그렇게 1826년부터 지금의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피낭이라고도 하는 폐낭이 있어요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말라카까지 다 먹어요 폐낭 말라카 싱가포르 배가 중간중간에 쉬었다 갈 수 있는 곳들로서 이렇게 딱 루트가 좀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여러 배들이 급하게 이제 좀 정박을 하고 수리를 받고 쉬고 이런 거를 위해서 딱 요 항해루트에 맞게끔 영국이 이제 집중을 합니다 싱가포르와 말라카와 폐낭 그리고 나중에는 영국이 요 말레이시아 전체를 다 먹어요 처음에는 이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제 개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 가서 영국이 이 싱가포르를 먹은 건 정말 역대급 희대의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1869년부터 수에주 운하가 개통됩니다 수에주 운하가 개통되기 전에는요 무역선들이 제한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그냥 지중해 왔다 갔다 하는 무역선 회사? 흑해 왔다 갔다 하는 무역선 회사? 요 북해랑 요 발트에만 왔다 갔다 하는 무역선 회사? 이런 느낌이었어 옛날에는 근데 이제 아닌 거예요 뚫고 가고 뚫고 가는 겁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전세계의 무역선들은 수에주 운하를 이용해서 여기서만 하던 게 아니라 전세계에서 무역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달리 말하면 뭐냐면 중국 대륙이랑 요 동남아시아에 무역을 하는 영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의 배도 요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여기로 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건 뭔 얘기야? 앞으로 말레이시아 요 앞에 영국의 식민지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전세계의 배들은 영국에게 돈이 되는 겁니다 개십사기예요 그래서 이 말라카 협의 진짜 일단은 말레이시아 전체적으로 다 이제 완전히 개이득을 보게 된 건데 일단은 오늘은 싱가포르의 역사니까 싱가포르만 말을 따로 하자면 싱가포르도 굉장히 많은 이민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1840년 이민자가 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싱가포르가 근데 1901년 23만 명까지 늘어나요 점점점점 인구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인구도 늘고 굉장히 돈도 알짜배기였던 싱가포르와 말라카와 페낭 그리고 말레이시아 전체 말레이시아 전체에서 헤쳐먹고 있던 영국 여기서 말레이시아에서 특정 짓거리를 시작합니다 당시 말레이시아의 이민자는요 여기 보여준 이민자들 있죠 대부분 중국인과 영국령 인도제국에서 온 인도인이었습니다 중국인과 인도인과 말레이시인 원래 원주민이죠 말레이시아 사람 이렇게 셋이 이제 공존을 해야 되는 곳이네요 말레이시아라는 곳은 영국은 영국령 인도제국 인도에서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를 이간질했던 짓거리와 똑같이 중국인과 인도인과 말레이시아인을 차별대우하기 시작합니다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어 우선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전체 지역을 당시에 누가 먹었다 그랬죠 영국이 먹었다 영국이 먹은 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중국인 인도인 기존의 원주민이 했던 말레인이 있었다 근데 영국이 어떤 짓을 했다 중국인과 인도인 말레인을 구분해서 차별대우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인 그룹을 형성시키고 인도인 그룹 말레인 그룹을 형성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중국인들을 대표하는 지도자 인도인을 대표하는 지도자 말레인을 대표하는 지도자 이 사람들이랑 일단 영국이 친해집니다 자 일단 영국이 친해졌어요 각 민족별 지도자와 그리고 이 지도자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기 시작합니다 돈도 먹이고 영국이 별짓을 다해요 그리고 이제 이 지도자들이 오다를 내리는 거죠 각 민족들한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야 중국인들은 무역상 전문직 여러가지 전문적인 일들과 화이트 칼라 직업들을 중국인들한테 일부러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한테는 그런 전문직이나 전문기술이 필요한 일들이 아닌 좀 평범한 일들 그런거를 인도인들한테 맡겼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지 이제 기존의 말레이시아 원주민들한테는 진짜 3D 업종만 골라서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말로 노가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말레이시아인들한테 골라서 시켜요 영국은 도대체 왜 중국인 인도인 말레이시아인들을 구분해서 일을 시켰을까 그냥 세 개의 인종을 섞어서 모두에게 똑같이 비슷하게 그냥 일을 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옛날에 주한미군들이 우리나라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들어오잖아요 그때 미군들이 돌아다니면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코쟁이다 외국인이다 양키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겠었어요 옛날에는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출신국가가 다르면 그냥 섞이기가 쉽지가 않았어 옛날에는 그 쉽지가 않은 걸 일단은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이 셋이 어차피 안 섞일 거 영국이 차별적으로 대우를 함으로써 자기들의 말을 잘 듣고 능력이 없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부나 재력이 없는 애들은 그냥 막 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말레이시아인들한테는 그런 일을 시키고 중국인한테는 이런 일을 시킴으로써 점차 영국의 입장에서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지역에서 중국인들을 이용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사업을 하기가 용이해져 가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중국인들은 특별한 민족이다 말레이시아인들에 비해서 우리 중국인들은 좀 더 윗급의 민족이다라는 의식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일부러 부추기고 그러면 중국인들이 영국의 통치에 대해서 반발하겠습니까?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아니잖아요 용인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자 근데 1941년 12월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키죠 미국 진주만도 조져 동남아도 조져 괌도 조져 그냥 인도네시아 다 조져 이제 일본이 이 말레이시아 지역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일본은 영국과 다르게 대우하기 시작해요 영국이 가장 대우하던 중국인을 가장 많이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자 숙칭 대학살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1942년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입니다 한 달도 안 걸렸어요 저 한 달도 안 된 기간 동안 싱가포르에서 중국인 화교들만 골라서 다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싱가포르에서만 2만 5천 명에서 많으면 5만 명까지 죽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거 다 추정이에요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 전쟁 기간이었고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시기였기 때문에 다 추산하기가 어려워요 한 달도 안 걸려서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근데 영국이 개차반 취급하고 있던 인도인과 말레이시아인들에게는 일본이 대우해주기 시작합니다 다 이유가 있죠 자 우선 지금 이 영국령 인도제국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굉장히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도 영국령이었어요 당시에 이 영국령 인도제국에 있던 인도인들의 독립을 부추기려면 우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있던 인도인들을 대우해줘야 됐던 겁니다 너네는 위대한 인도인들다 왜 저런 영국같은 쓰레기 국가에 식민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너네의 위대한 인도인들이 독립하길 원해 우리 일본은 그리고 말레이시아인들한테는 너네는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을 말레이시아 민족이 아니다 위대한 말레이시아 민족이다 그러면서 일본의 괴뢰정부 말레이시아를 세우려던 사전작업을 해요 영국한테 대우받았던 중국인 일본이 들어오자 학살당한 중국인 영국에게 개차반 취급당하던 인도인과 말레이시인 일본에겐 대우받게 된 인도인과 말레이시인 일본이 말레이시아를 점령한 이후에 각 민족들은 다 다른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싱가포르에 있던 말레이시아인들은 이제 말레이시아인들의 국가를 이 싱가포르에 건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우선 말레이시아인들은 그랬어 그리고 중국인들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일본이 들어오니까 항복한 영국입니다 그리고 넘겨요 그리고 다 튑니다 영국이 그거를 보고 중국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러고 나서 이제 중국인들이 학살당한 거란 말이에요 영국을 다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영국명 싱가포르에 살고 있었는데 영국 쟤네는 그냥 안 된다 싶으면 자기들의 영토구 지랄이고 식민지구 지랄이고 관리 안 하고 그냥 안 된다 싶으면 버리고 튀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중국인들은 하게 돼요 자 그러다가 결국에 일본이 원폭을 두 방 맞고 항복하죠 그럼 다시 영국이 먹게 되는 거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저 수많은 식민지들을 다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드로힐슨의 민족자결주의가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어마무시하게 퍼졌고 이미 2차 대전이 끝났을 때에는 모든 국가들이 식민지를 토해내야만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어요 자 이런 명분으로 이제 영국이 식민지를 다 토해내기는 해야 했습니다 단 영국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해 얘네를 독립은 시켜주자 단 독립 이후에도 영국이 써먹을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얘네를 얘네를 이용해서 우리 영국이 돈을 벌든 사업을 하든 영국에 유리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친영국 국가로서 독립시키자 그러면 뭐야 이제 영국의 생각대로라면 영국이 이제 뭔 짓을 하겠어 독립시키기 전에 잠깐만 기다려 일단은 우리 친영국 분위기부터 만들까? 우선은 독립시키기 전에 친영국 국가로 만든 다음에 독립을 시켜주려고 이제 개겨요 근데 영국이 싱가포르는 아니었어요 싱가포르 위에 있는 말레이시아는 다 토해내려고 했어요 애초에 어차피 쟤네는 친영국 국가가 될 가능성도 거의 없고 그냥 토해내자 근데 이 싱가포르는 어차피 면적도 작고 앞으로 영국에게 항구로든 해군역으로서 사용을 하든 뭘 여러 가지로 이제 써먹을 때가 굉장히 많다죠 싱가포르가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는 독립작업 친영국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만들면서 이제 독립을 시키려고 하고 싱가포르는 홍콩처럼 영국의 직칼식민지로 빼놓습니다 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싱가포르가 지금 따로 국가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 싱가포르는 뭐죠? 영국에서 독립을 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말레이시아랑 합쳐졌다가 말레이시아가 꺼지라고 해요 제발 니네는 독립돼서 짜져 있으라고 그래서 싱가포르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다음 말레이시아랑 합쳐진 다음 그 다음 2년 만에 다시 싱가포르만 따로 독립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도대체 왜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와 합쳐졌다가 또 독립을 당했는가 이 과정을 이제 알아봐야겠죠 우선 말레이시아든 싱가포르든 둘 다 비슷해요 말레이시아인데 중국계 화교들의 갈등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이 중국계 화교 사이에서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중국계 화교들 사이에서는 또 갈등이 있었다 뭐가? 신서방으로 가야 된다 대 중국공산당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세력으로 또 나뉘어져 있었어요 중국공산당 애들이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 둘 다 공산하려고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별짓을 다 했어 영국은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말레이시아를 독립시켜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영국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싱가포르를 일단 독립해서 제외시키긴 했는데 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있는 이 말레이 반도 자체가 그냥 미국이든 영국이든 수반은 서방진영 국가들이든 공산주의 국가들이든 누구한테든 중요한 곳이야 여기가 말라카 헤엾이 개이득이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스웨즈 운하를 거쳐가지고 홍해를 거쳐서 아덴만 아라비아에 여기에서 이제 중국까지 가려면 필리핀으로 가려면 욜로에서 자카르타 여기 밑으로 가든가 아니면 이 말라카 헤엾으로 가야 되거든요 뭐가 더 빠를까요? 당연히 여기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 말라카반도 여기는 절대로 공산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든 영국이든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작업을 많이 했어요 자 일단 말레이시아를 독립시켜주면은 영국 입장에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네 무턱대고 독립을 시켜주긴 해야 되는데 친영국은 고사하고 그냥 생으로 그냥 공산주의 말레이시아가 되면은 이거 X된다 진짜 일단은 이제 독립시켜주기 전에 이걸 정해야겠죠 앞으로 이 말레이시아가 독립하면 대통령을 뽑을지 아니면 총리를 뽑을지 국회의원 머릿수는 몇 명으로 할 건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정하고 독립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삐걱거립니다 옛날에 영국이 말레이시아 안에서 인도사람 중국인 말레이신들 이 셋이서 이제 차별하고 별 짓글이 다 있잖아 근데 독립할 때는 갑자기 영국이 뭐라고 하냐면은 말레이시아는 모든 인종이 평등한 국가로서 독립되어야 된다 자 말레이시아야 나 영국이야 우리는 너희를 독립시켜주고 싶어 단 너네는 헌법에 모든 인종이 평등한 인종이라는 거를 좀 명시했으면 좋겠어 이제 이 말레이 반도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과 말레이인들이 다들 행복하고 사이좋게 말레이시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국이 일단은 그걸 말레이시아계의 말레이시아인들이 저거를 용인하겠습니까? 그동안 지들이 당한 게 있는데? 근데 좀 막 나가기는 해요 화교들한테는 중국인들한테는 말레이시아 시민권은 절대로 주설 안 된다 시민권 자체를 주면 안 된다 쟤네는 1945년 당시에 말레이시아의 인구비율을 보면요 말레인이 49.5%로 화교보다 많지만 화교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38.4%였어요 전체 인구의 38.4%면 엄청 많은 겁니다 그죠? 5,100만 국민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38.4%면 1958만 명 약 2천만 명이에요 당시 말레이시아의 경제는요 진짜 과장 조금 보태면 사실상 이 화교들이 99% 쥐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말레인들이 농사를 짓든 뭘 하든 장사를 하려고 하든 저 화교들이 다 먹고 있던 그 경제력 부동산 아니면 항구에서 이제 뭔가 그 선적을 배를 이용하든 뭘 하든 화교와 함께 하지 않고 말레인들끼리는 하기가 어려웠어요 화교들이 하도 여러 가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이거는 영국이 그렇게 만든 것도 있단 말이야 영국 식민지 때 화교들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무역이나 전문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이 화교들도 웃긴 게 이 사람들한테 시민권을 안 주기도 또 뭐한 게 뭐냐면 이 양반들은 이미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이전부터 계속 말레이시아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말레인들만의 국가를 만들겠다면서 화교들한테 과거에 당한 거 있다고 이제 시민권을 하나도 안 준다? 그것도 조금 비현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당시 말레인들 입장에서는 이거야 얘네 화교들한테 시민권을 똑같이 말레인들한테 주듯이 주면은 분명히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말레이시아 안에서는 이 전체 인구의 38.4%나 차지하는 화교들이 말레이시아 경제와 그 경제력을 이용한 정치권까지 다 장악하게 될 것이다 말레이시아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이제 영국이 제시한 독립 조건 모든 화교와 말레이시인 동등하게 시민권을 줘야 된다는 그 법안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면서 거부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계가 아닌 사람들 화교를 포함해서 말레이시아계가 아닌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만 시민권을 줘야 된다 왜냐면 말레이시인들은 대부분 이슬람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났어도 12년 중 8년 이상은 말레이시아에서만 살아야 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유학도 갈 생각하지 말고 무역업이나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말레이시아에 처박히란 얘기예요 12년 중에 8년을 여러분들 사업하시거나 무역업 하시는 분들 봐봐 12년 중에 8년 동안 한국에 체류하십니까? 아니죠? 당시 무역업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던 그 화교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체류를 오랫동안 못하는 걸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런 기준을 이제 조건을 내민 거야 말레이시아 정치인들이 안 주려고 용 쓴 거지 자 지금 내가 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언제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던 1945, 46년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던 겁니다 자 근데 영국이 오케이를 합니다 말레이시아계 사람들의 말을 오케이하고 그렇게 하자고 얘기해요 어차피 당시에 조금이라도 머릴 수 많았던 거는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케 사람들이잖아요 영국이 그동안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착취하고 3D 업종만 시키면서 임금도 개똥값으로 좋은 것도 사실이고 싸놓은 똥이 있잖아 영국은 말레이시아가 독립된 이후에도 이 말레이시아와 관계가 완전히 쌩까지고 싶진 않았어요 왜? 앞으로 영국인들도 무역선을 여기로 왔다 갔다 해야 될 텐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영국은 말레이시아라는 국가와 어느 정도 관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어 근데 지금 머릿수로 지금 말레이시아계가 많은 저 말레이시아랑 굳이 저 입씨름을 하면서 지금 뭐 화교들도 시민권을 주니만이 뭐 그럴 입장이 아닌 거야 영국은 말레이시아의 화교들 중국계 사람들은 정말 시민권 자체도 이제 더 이상 생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기존의 말레이시아에서 땅도 가지고 있고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경제력과 사업과 이런 거를 많이 이제 꾸려놨을 거 아니야 지금까지 꾸려놓은 모든 거를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내 소유로 있어도 말레이시아계 사람들이 이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끼리 법을 만들어서라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라도 경제권을 쥐고 있던 화교들을 조질 거 아닙니까 화교들 당시에 말레이시아 전체 인구의 38%를 했어요 적지 않습니다 이 양반들도 이 양반들도 단체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저시민권법 통과 안 되면 이제 큰일 나잖아 진짜 급하잖아 자기들이 지금까지 꾸려놓은 수많은 사업을 다 잃게 생겼는데 무장투쟁까지 합니다 진짜 사람들 때려죽이고 막 오암마들고 별짓을 다했어 화교들도 자기들도 이제 진짜 인생 종칠까봐 급한 거지 그 양반들도 근데 솔직히 좀 본인들이 경제력이 좋으니까 말레이시아 사람들한테 돈이라도 찔러주고 사바사바 해도 되는데 저렇게까지 무장투쟁까지 할 게 또 너무 유난스럽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간다요가 근데 그럴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화교들은 반드시 말레이시아 시민권이 생겨야만 했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5년도 안 되었던 1950년 1월 영국이 대만섬으로 튄 장제스를 생까고 마오쩌둥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합니다 홍콩도 간수해야 됐고 이 중화인민공화국이랑 국가와 관계를 생까봐야 영국 자기들한테도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아직은 먹고 있던 아직은 관여하고 있던 완벽하게 독립은 아직 못한 말레이시아에서도 대만이랑 자동으로 생을 까게 됩니다 영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 이 상황에서 당시 말레이시아의 학교들의 입장이 우리가 되어봅시다 당시 말레이시아 학교들은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 선택지가 이제 장제스가 도망간 전 대만섬으로 가야되나 지금? 그냥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중국 사람이었는데 근데 저기 공산주의 국가가 생겼다는데 중화인민공화국 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가야되나? 아니면 꾸역꾸역 시민권도 못 받는 말레이시아에서 계속 살아가야되나?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지금 자 잘 생각해야 돼 대부분의 말레이시아의 당시 중국인들은 방금 전에 대만이나 중국에서 온 게 아니야 말레이시아로 이 양반들의 조상의 조상이 이미 말레이시아의 털을 잡고 100년 이상 살던 사람들이야 대만섬도 한 번도 안 가보고 중국 대륙에도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태반이야 여기 갑자기 이제 내가 중국인이란 이유만으로 대만을 간다고? 갑자기 중국 대륙을 가고? 아니면 시민권도 안 주는데 말레이시아에 산다? 급한 겁니다 지금 이 양반들은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시민권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고마워해야 될지 아닐진 모르겠지만 애매합니다만 당시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공산당 애들이 설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1950년대 60년대 공산당 퍼뜨리려고 당시 말레이시아 중국계 화교들은 공산당을 따르려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싫어하는 중국인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영국은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가 공산화되는 걸 반길 리가 없습니다 그죠? 영국이 생각을 좀 바꿉니다 영국도 중국 공산당을 싫어하는 중국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중국 공산당 애들은 중국인이잖아 그 중국인들이 같은 민족성을 띄고 있는 중국인들을 구합시켜서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공산당을 막 화교들 동안에서 퍼뜨리기 시작하면 답도 없어 전체 인구의 38%나 차지하는데 화교들이 경제력까지 있었잖아요 영국이 이제 생각을 좀 바꾸는 겁니다 너네 말레이시아 애들 무조건 강제로라도 연정해 방금 전에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원하던 대로 영국이 독립을 오케이 해줬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걸 파토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인 중국인들 둘 다 똑같이 말레이시아인으로서 살아가고 연립정부를 구성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마자 말레이시아인들이 막 개난리를 치면서 뭔 개소리하는 거냐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자마자 이제 점점 인종폭동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이렇게 싸우기만 해서 되겠는가 우리 말레이시아인하고 중국계 사람들 화교들은 어차피 이제 함께 가야 된다 그러면서 화합의 장을 열려고 노력하던 사람들도 양쪽에 다 있었어요 서로 협의를 보자 좀 1955년에 말레이시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과 화교들이 이제 동맹체제로 가고 함께 화합의 장을 여는 그런 국가를 만들 수밖에 없어졌다 이제 이러면서 탄생한 당이 있었어요 정당이 52석이었거든요 말레이시아 국회의원 의석이 전체가 52석 중에 51석을 얻습니다 거의 다 얻은 거죠 당시에 이게 뭐냐면 말레이시아 원주민협회랑 말레이시아에 있던 화교협회 그리고 등등이 이제 3개가 합쳐진 거예요 3개의 당이 합쳐져가지고 선거를 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57년 영국에서 독립하자는 헌법까지 이제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또다시 얘기가 나오는 거죠 화교들에 대해서 시민권을 어떻게 할 거냐 솔직히 화교들한테 그렇게 막 유리하게 잘 된 것도 아닌데 많이 완화를 해줘요 화교를 포함한 비 말레이시아계 사람들은 말레이시아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 시민권을 주겠다 정치권에서는 말레인이 더욱 특권을 갖는다 뭐 예를 들어 선거에 출마하는 자격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들은 말레이시아인들이 좀 더 화교들이나 이런 말레이시아가 아닌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이제 말레이시아인들이 유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국교를 정해요 이슬람교 말레이시아의 국교는 이제 이슬람교다 말레이시아인들이 이슬람교를 많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화교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은 거죠 이 부분은 화교들도 굳이 뭐 종교까지 뭐 자기들이 뭐 뭐 국교를 뭐로 하냐까지 지금 토달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 정도에서 이제 딱 협의 본 거죠 근데요 방금 전에 얘기한 이런 협의는요 협의가 아닙니다 협의가 됐으나 협의가 아니에요 당시 저 협의는 말레이시아계의 정치꾼들과 화교들의 정치꾼들끼리만 만나가지고 협의가 된 거지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는 전혀 뭐가 된 게 아니야 저게 나중 가서 계속해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말레이시아인과 화교들이 계속해서 뒤져라 싸웁니다 나중 가서는 머릿수가 조금이라도 많잖아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이 양반들이 중국인 화교학교 있죠 화교들 그 중국어로 수업 듣는 그런 거 이런 거 건립되는 거 싹 다 들어놓고 반대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화교들의 세력이 조금이라도 뭔가 형성이 되고 커지는 것 같다 그럼 다 반대예요 그러면 화교들은 가만히 있었느냐 당시 화교들 저 양반들 말레이시아의 경제권 기업들 다 주고 있었다 그랬죠 말레이시아인들은 취업시켜주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인들은 이용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말레이시아인들과 경제적으로 함께 협력해야 될 수밖에 없고 동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도 안 해줍니다 아무것도 안 해줘야 또 화교들이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말레이시아인들이 당시에 말레이시아 안에서 이제 좀 더 영향력이 크고 권력을 쥘 수 있었는데 경제적인 거는 또 화교들이 다 주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게 또 결국에 1964년에는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인들하고 화교들이 또 폭동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고 69년에도 말레이시아 본토에서도 싸우고 이 폭동은 당시 말레이시아인과 화교들의 인종적인 폭동인 거지 정부를 상대로 한 폭동이 아닙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현재 화교와 말레이시아계 원주민들의 관계가 어떤지를 좀 우리가 간접적으로 역사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한편 방금 전까지 얘기한 거는 말레이시아 얘기예요 영국이 말레이시아는 전체를 다 그냥 토해내려고 했어 독립을 시켜주려고 했어 근데 저 싱가포르 저 좁은 면적의 저 지역은 끝까지 영국의 직계 직속 식민지로서 내버려 두려고 했다 여기는 독립시켜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영국이 홍콩 마냥 싱가포르 지역에서 말레이시아계 사람들이 우리도 말레이시아처럼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면서 개난리를 칩니다 1945, 46, 47, 48년 내내 저 싱가포르 안에서도 말레이시아계 사람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말레이시아계 사람들을 위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그랬단 말이요 자 근데 이때 싱가포르에서 중국 공산당 애들이 또 설치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 말레이시아에서도 중국 공산당 애들이 화교들 선동해서 공산주의 국가 세우려고 별짓을 다 했다 그랬었어요 당시에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공산당 애들 설칠 때 영국이 계엄령까지 선포해서 반 다 죽여놨었어요 그 중국 공산당 애들을 똑같은 일이 싱가포르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중국 공산당 애들이 말레이시아에서는 화교들한테 접근했단 말이에요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화교가 아니라 말레이시아인들한테 접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잘 봐요 여러분들 말레이시아는 어차피 지금 곧 독립이 될 예정이야 근데 싱가포르는 지금 영국이 독립을 시켜줄 생각이 아예 없었잖아요 지금 싱가포르가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야 지금 화교가 아니야 말레이시아계 사람들이 싱가포르도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말레이시아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 공산주의자 애들이 싱가포르에서는 독립을 원하던 말레이시아 사람들한테 일단 붙어먹은 겁니다 일단 영국으로부터 독립은 시켜야 된다 싱가포르를 그 다음 공산주의를 퍼뜨려야 된다 독립도 안 됐는데 무슨 공산주의를 퍼뜨려 공산주의자들이 이 싱가포르 독립을 원하던 말레이시아계 사람들에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계 사람들은 영국 정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싱가포르 자치정부를 만들어달라 이 자치정부를 만들어달라는 게 뭐냐면 사실상 껍데기만 영연방에 속해 있고 안에서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하겠다 이거요 그리고 이 자치정부를 만들어주는 순간 저 국민들이 우리가 영국에 속해 있어라는 의식 자체가 점점 내려가요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됐을 때 정치꾼들이 야 그냥 독립해버려 하면 작업이 편해집니다 쉽게 독립에 동의를 하게 돼요 국민들이 점점 물론 동의를 한다면 국민들이 첫 번째 수순으로 가게 해달라고 한 거죠 그리고 영국이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의 지원을 받는 말레이시아계 사람들이 싱가포르를 이렇게 자치정부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걸 보고 영국 입장에서 속이 뻔히 보이는 거야 저게 저 공산당 쟤네들이 지금 싱가포르를 독립시켜주자마자 지들이 공산주의 거점으로 만들어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 주변에 싹 다 공산화시키려고 저 지랄한다 지금 그래서 영국 정부가 개소리하지 말라고 말을 안 들어줍니다 근데 영국이 얘기를 해 너네 싱가포르에 있는 말레이시아계 너네들 싱가포르 자치정부 만들고 싶댔지 너네 그렇게 자치정부 만들고 싶으면 일단 저 공산주의자 세대부터 치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말레이시아계 사람들이 아 공산주의자만 치우면 진짜 자치정부 줄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얘기한 거예요 영국이 그러자마자 말레이시아계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 공산주의자들의 지원을 받고 설치더니 바로 공산주의자들과 생을 깝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개빡쳐가지고 싱가포르에서 테러 일으키고 별 짓거리 다 있어 쟤네 영국이 개엄명 선포하고 다 박살냅니다 뭔 말이냐면 이게 싱가포르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싱가포르에서 선동을 하고 그 지랄에도 안 먹히니까 얘네가 나중 가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말레이시아로 넘어가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설치고 댕긴 거야 이 공산주의자들이 영국이 개엄명 때려가지고 다 잡아 죽이잖아 얘네 우선 영국은 싱가포르 지역에서 공산주의 세력부터 일단은 반작사를 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사람들이 반공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저 공산당은 위험한 거구나 우리 싱가포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은 우리는 저 공산주의를 두려워하고 팽해야 된다 요런 생각을 가지게끔 이제 분위기가 소장이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실제로 그리고 자치권을 줘요 싱가포르 자치정부를 만들어줍니다 영국이 대신 완벽한 독립까지는 안 시켜주려고 했어요 지금이 한 1950, 60년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싱가포르 내부에서 말레이시아계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차피 지금 이 쪼만한 싱가포르가 혼자서 따로 독립하는 것도 말도 안 된다 싱가포르가 지금 2022년까지도 물도 부족한 지역이고 혼자서 독자적으로 살아가기 정말 정말 어려운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가 바로 위에 말레이시아한테 수돗물 저 돈 주고서 퍼와 당시 싱가포르에 있던 말레이시아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거야 우선은 영국이 어차피 지금 독립 안 시켜줄 테니까 일단은 자치권만 받자 자치권만 그 자치권을 받은 다음에 영국이 살짝 정신이 해이해졌을 때 관심이 덜해졌을 때 우리들 멋대로 말레이시아랑 합병을 하자 그때 되면 영국도 개질환은 못할 거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싱가포르에 있던 말레이시아인들이 근데 싱가포르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차 영국이 아니라 그냥 말레이시아랑 합쳐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싱가포르 혼자 독자적으로 있어봤자 결국에는 말레이시아랑 더 가깝고 거리적으로도 영국 본토가 이 싱가포르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어요 스웨즈 운하를 관통해도 여기 있어요 지금 영국 사람이 얘네가 싱가포르를 아무리 영국령이라고 해도 물심량면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싱가포르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 싱가포르에 있던 말레이시아 개 사람들을 중심으로 당연히 같은 민족 그리고 우리는 말레이시아인이고 말레이시아의 합병이 빨리 되는 게 맞기는 맞아라는 정서가 점점 퍼지고 있었다 근데 이 싱가포르 안에서 말레이시아 개 정치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싱가포르 안에도 자칫 정부가 있었으니까 화교들을 너무 대놓고 팽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선 넘는다 싶을 정도로 화교들이 싱가포르에서 엄청나게 많은 경제권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대놓고 말레이시아 개 사람들이 싱가포르에서조차 화교들을 계속 팽하니까 화교들 입장에서 이제 안 되겠는 거야 진짜로 싱그레 그냥 이거 우리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냐고 우리도 정치에 참여를 해야겠다 이제 제대로 1954년 싱가포르의 화교 리칸뉴가 등장합니다 1954년 싱가포르의 리칸뉴가 등장합니다 현재까지 싱가포르의 국부로 추앙받는 사람이죠 옛날에 1985년에 지금 레이건을 만났습니다 이 양반이 키가 좀 크대요 생각보다 키가 작지가 않더라고 1954년에 현재까지 존재하는 인민행동당이 만들어집니다 리칸뉴가 만든 거예요 저당 지금까지 집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칸뉴의 아들내미 리센융이 저 인민행동당의 총리입니다 지금 2대 세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싱가포르가 반드시 2대 세습이라고 해야 돼요 싱가포르가 투표를 통해서 선출됐으니까 이 사람이 오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굉장한 독재정부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정은이랑 트럼프 만났을 때 중간에 껴가지고 찍은 싱가포르 삼촌이 있잖아 그 삼촌이 저 삼촌이야 리칸뉴가 1954년부터 현재까지 존재하는 인민행동당을 만듭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싱가포르든 말레이시아든 대부분 화교들이 정치를 함부로 하기가 애매한 게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직후에 말레이시아인들의 국가다 여기는 화교들 너는 시민권조차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화교였던 리칸뉴가 저 정당을 만든 겁니다 저건 뭐 되겠어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당시 상황이면 1950년대 아닙니까 그래서 리칸뉴가 본인이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게 뻔하니 공산주의자랑 손을 잡습니다 왜냐면 1950년대면 싱가포르 안 해도 중국 공산당 애들 중국 화교들 사이에 위장을 하고 있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우선은 리칸뉴 입장에서 당선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론전을 펼치고 본인이 지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칸뉴가 전략적으로 공산주의자와 협력을 했던 거죠 공산주의자들 입장은 이런 겁니다 리칸뉴의 저 인민행동당이 집권에 성공하게 우리가 도와주자 일단 그다음 저 리칸뉴의 인민행동당이 성공을 하면 싱가포르에서 그다음 이제 이 싱가포르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정계에 진출해서 공산주의를 퍼뜨리면 된다 요런 계산을 이제 같이 한 거예요 저거를 근데 싱가포르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토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싱가포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안 하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각각 있었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당시 1950년대면 아직 독립이 안 됐을 때입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둘 다 독립이 안 됐을 때예요 영국이 식민지였어 근데 영국이 말레이시아만 독립을 시켜주려고 하고 싱가포르는 독립을 안 시켜주고 영국의 직할 식민지로 가지고 있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것도 각각 선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리칸뉴가 선거에 나갔어요 어디서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의 국회의원 머릿수는 25명밖에 안 됐어요 아직은 영국 여기고 독립을 못한 싱가포르 국회 당시에 25명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리칸뉴의 정당이 3석을 얻습니다 근데 그 3석을 얻은 리칸뉴의 인민행동당에는 한평생을 선동만 하고 선동의 전문가 달인이었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한 인민행동당이었다 그 인민행동당은 공산주의자들과 리칸뉴의 합작품이었다 인민행동당이 저 25명 중에 3석을 얻자마자 일단은 국회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싱가포르 의회에 근데 들어가자마자 폭동이 일으키고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던 정당들 까려고 별 선동질을 다하고 별 난리를 다쳤대요 중국공산당 공산주의자들이 또 보통인간들입니까? 굉장한 선동의 달인들이란 말이야 그 양반들이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별짓을 다하는 거지 이제 당시에 리칸뉴의 그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싱가포르 내부에 있던 학생운동 부추기고 과거에는 학생운동이나 노조활동들을 공산주의자들이 부추기고 너네는 공산주의를 가야만 너네들이 원하는 세상이 올 수 있는 거야 너네 노조들이 살기 좋은 세상은 공산주의 세상이야 학생들이 지금 원하는 그런 좋은 세상은 공산주의로 가야돼 하면서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랑 노동자들을 잘 선동을 해가지고 자기들 편으로 만들어 갔었어요 옛날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싱가포르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산주의자라고 이제 그냥 막 다이렉트로 그냥 얘기하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좀 무식한 개소리예요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고 시대가 또 1950-60년대였으니까 그 시대 배경을 조금 우리가 감안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어찌됐든 리칸뉴가 당시에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싱가포르의 학생운동을 부추기고 노조활동하는 분들을 부추기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싱가포르에서 내걸었던 선동의 어떤 포인트가 뭐였냐면 독립입니다 독립 요런 거 있죠 우리의 땅 싱가포르를 되찾아야 된다 영국이 근데 지금 싱가포르를 독립을 안 시켜주고 있어가지고 우리 노조들이 힘들고 노동자들이 힘들고 학생들도 불만이 터지고 있고 이런 것이다 저런 거를 이제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저 독립과 함께 공산주의로 딱 이어지게 하려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이제 쳤던 거죠 이게 잘 먹힙니다 실제로 리칸뉴와 공산주의자들이 함께했던 그 선동들이 잘 먹혀요 싱가포르에서 왜냐하면 싱가포르 전체 인구가 1957년에는 144만 명이었어요 이 중에 중국계 화교 싱가포르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109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인보다도 거의 뭐 5배 6배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 인구의 대부분이 화교였어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전체만 해도 한 10%에서 20% 사이였는데 화교가 싱가포르 지역만 따지고 보면 109만 명이다 중국인이 워낙 많잖아요 리칸뉴가 당시 화교였잖아 또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처럼 선동을 잘하는 애들과 함께 힘까지 합쳤으니 리칸뉴의 선동이 저 싱가포르에서 화교들한테 잘 먹히는 겁니다 당시에 근데 영국이 아직 싱가포르 독립 안 시켜줬다 그랬어요 영국은 반공정신이 추천했어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시에 지금 리칸뉴랑 손을 잡은 공산주의자 새끼들이 저 새끼 저 이 싱가포르 전역을 공산화 시키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계엄령까지 선포해서 조졌어요 당시는 영국령이었으니까 싱가포르가 아직 독립을 안 했으니까 자 근데 공산주의자들만 골라가지고 조진 건 맞아요 웬만하면 근데 당시 이 공산주의자들 대부분이 누구였다? 화교였다 대부분이 싱가포르에 있는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이었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요 144만 명 중에 109만 명을 차지하고 있던 화교들의 눈에서는 어떻게 보였을까 저게 영국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일부러 우리 화교들을 공격한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영국은 공산주의를 이제 토벌하려고 했던 건데 다른 화교들의 입장에서는 저 공산주의자들 대부분 화교니까 화교를 탄압하려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영국은 당시에 만약에 싱가포르가 독립을 하게 된다면 아니면 독립을 안 하더라도 이 화교가 많이 살고 있는 이 싱가포르의 총리나 지도자는 반드시 반공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왜? 자 싱가포르 위치 어디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있고 중국과 인도 사이에 딱 중개무역지로서 무조건 필요한 곳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공산화가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공산화되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기 동남아 전역으로 공산주의가 퍼질지 모르는 일인 거예요 호주도 불안해했어요 싱가포르의 공산주의자들이 설치는 거는 영국뿐만 아니라 호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공산화되고 인도네시아 공산화되면 동팀으로 다음 호주예요 여기까지도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변 국가들이 싱가포르의 공산화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싱가포르는 절대로 공산주의화되면 안 된다 근데 자꾸 화교들 사이에 중국 공산당 애들도 중국인이잖아 중국 공산당 애들이 안 그래도 화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싱가포르에 들어와가지고 설치고 다니니까 얘네가 공산주의자인지 그냥 화교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야 분간이 1957년에 임유혹이라는 사람이 총리였어 이 양반 이 양반도 화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리콘뉴랑 같은 정당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당시 중국 공산당 때려잡겠다면서 당시 폭동하거나 파업이 일으키는 모든 사람을 다 잡아죽입니다 실제로 공산주의자들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시위들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영국 입장에서 이 임유혹이라는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 너 괜찮다 너가 알아서 우리 영국을 대신해서 화교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화교들도 포함되어 있는 저 공산주의자와 노조활동하고 학생운동하는 애들을 알아서 쏟아주니까 너무 좋은 거지 영국 입장에선 화교들한테 영국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대신해서 유오기형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욕을 이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된 걸 너무나 땡큐를 생각했어 근데 당시에 리콘뉴가 이 사람하고 각을 세우고 있던 사람이었을 거 아닙니까 리콘뉴는 공산주의자나 노조활동이나 학생운동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급발로 화교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던 정치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유오기형, 임유오기랑 저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야 근데 리콘뉴가 당시에 저 유오기형이랑 같이 뭘 좀 같이 뭘 했나 봐 영국이랑 저 싱가포르가 뭐 하려는 거예요 리콘뉴도 좀 협조를 해줬나 봐요 근데 당시에 영국에 대한 반영국 감정이 그득그득한 공산주의자와 노조활동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던 리콘뉴가 저 임유오기랑 함께 영국이랑 사바사바는 뭘 했다고 하자마자 인민행동당에서 내부에 있던 공산주의자와 정치꾼들이 리콘뉴를 쳐냅니다 너는 영국의 앞잡이다 리콘뉴 너는 자 근데 이때 하필 우리 유오기형 유오기형이 그 공산주의자 그 잡아줘지는 거 진짜 그 거의 장제스급이었거든요 리콘뉴의 정당이었던 저 인민행동당 안에도 공산주의자 새끼가 많다 그러면서 이 인민행동당에 있던 노조활동 설치고 뭐 학생운동 부추기고 공산주의자 비수무리했던 애들 다 잡아줘집니다 그리고 우리 유오기형 덕분에 리콘뉴가 다시 인민행동당에 들어가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근데 리콘뉴는요 자기가 팽당한 거 아니야 인민행동당의 공산주의자들한테 근데 리콘뉴가 다시 인민행동당에 들어가서 정치질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해 나를 쳐냈던 그 공산주의자들을 당장 석방시켜야 된다 그들은 동지다 이렇게 갑자기 얘기해요 왜냐면 당시 싱가포르 화교들 눈에는요 저 임유오기라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를 잡는 사람이 아니야 저 임유오기는 영국의 하수인이고 화교를 영국 대신에 탄압하는 쓰레기X다 이런 이미지였어 저 양반이 근데 이 양반 덕분에 리콘뉴가 다시 인민행동당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게 됐으니 리콘뉴가 그거 얼씨구나 지화자 하면서 좋다고 그냥 가만히 입싹 씻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거? 리콘뉴도 정치꾼으로서 지지를 받으려면 석방을 하라고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이 양반은 정치적인 그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정치꾼으로서 리콘뉴도 머리를 굉장히 잘 굴리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959년 총선에서 저 리콘뉴가 나를 팽했던 저 공산주의자 동지들과 노조활동 동지들을 풀어줘야 된다 이런 거를 잘 립서비스를 해서 1959년 싱가포르 총선에서 51석 중에 43석을 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뭐 25석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새 늘었네요 그죠? 51석 중에 인민행동당이 43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리콘뉴가 총리가 되는 겁니다 1959년부터 현재 2022년까지 인민행동당이 단 한 번도 총리를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저 59년 리콘뉴를 시작으로 리콘뉴가 1990년까지 총리를 해먹어요 엄청 오래 해먹어 2022년 현재는 리콘뉴 아들 리셋융이 하고 있고 당시 리콘뉴는요 아무리 화교더라도 본인이 중국계 싱가포르인이더라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있던 말레이신들이 화교를 싫어했잖아 당시 아무리 그래도 우리 싱가포르는 너무 쪼만하기 때문에 절대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갈라져서는 X된다 이거 절대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 리콘뉴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통합되면 어차피 화교들이 말레이시아든 싱가포르에서도 화교들이 경제는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통합만 되면 경제력을 쥐고 있으니까 그 경제력과 돈을 이용해서 어차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포함된 그 말레이시아 전체의 총리는 내가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 화교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여러 가지를 계산하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절대로 갈라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강력히 추정됩니다 싱가포르는요 지금 현재까지도 독자적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지금도 기술발전, 무역,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금융업이라든가 이런 거 덕분에 버티는 거지 원래 같았으면 정말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리칸뉴는 1959년에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 위에 있던 말레이시아와의 통합을 추진합니다 근데 바로 위에 있던 이 말레이시아가 꺼지라고 얘기합니다 통합하고 싶지 않다고 왜? 안 그래도 지금 이 싱가포르 빼고 이 말레이시아에서조차도 화교들이 경제권 쥐고 있고 화교들이 이래라 저래라 진짜 경제구 지랄이고 다 쥐락펴락해서 본인들이 정치꾼하고 싶었던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특히나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이 화교들이 정치꾼들로서 지금 말레이시아 전체에 들어오게 되면 X된다 이거 솔직한 얘기로 말레이시아의 말레이시아인 민족주의자 정치꾼들은 화교들을 탄압하고 화교들을 욕하고 화교들을 혐오하는 걸 이용해서 본인들이 저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정치질을 하려고 다 계산을 해놨었어요 이미 경제권 쥐고 있는 화교들이 들어오면 돈으로 앞으로 말레이시아인들이 오히려 그 화교들을 지지하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이제 원치 않았던 거죠 말레이시아의 말레이시아인들 정치꾼들은 그래서 반대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정치인들은 싱가포르의 리칸뉴가 통합하자는 걸 그냥 X가라 그러면서 안 받아줘요 근데 조금 지나 보니까 말레이시아가 생각이 바뀌어요 어차이 그냥 통합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을까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의 쿠바가 될 수도 있다 자 쿠바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죠 플로리다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과거의 이 쿠바가 뭡니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합한 이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 소련과 가까운 유일한 반미 국가였습니다 달린 말은 뭐예요 여기에 쿠바가 소련 무기라든가 핵탄부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미국은 쿠바의 위협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싱가포르가 만약에 공산국가가 되면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말레이시아랑 통합이 돼서 X같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얘네가 말레이시아의 쿠바가 되면 안 되니까 통합을 하기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1961년부터 리칸뉴와 말레이시아 정치인들이 만납니다 근데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당시 지금 간다요가 얘기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여기뿐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줌아웃 해볼게요 여기 지금 브루나이 빼고 이 큰 섬의 여기 윗부분도 말레이시아예요 근데 과거에는 내가 뭐라고 했어? 여기만 말레이시아였어요 근데 지금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랑 통합을 할 때는 뭘 통합을 하려고 했던 거냐면 여기 있는 말레이시아 그리고 두 번째 싱가포르 세 번째 지금 여기 세 번째 보면은 여기 실선이 그어져 있어요 세 번째 이 지역 네 번째 이 지역 다섯 번째 브루나이까지 해서 다섯 개를 다 같이 통합하자는 얘기를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싱가포르랑 브루나이는 통합이 안 된 거죠 지금 현재로 보면은 당시 말레이시아가 왜 갑작스럽게 싱가포르랑만 통합하는 거를 얘기하면 될 텐데 왜 여기까지 통합을 할 거를 계산했냐면 말레이시아인들의 머릿수가 많아져야 됐던 겁니다 화교 인구 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여기 지금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둘만 합하잖아요 전체 인구 43%가 화교입니다 그럼 말레이시아계는 50%가 넘냐 그것도 아니에요 말레이시아계는 41%입니다 오히려 역전이 되는 거예요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계가 많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사람들까지 같이 가자 우리 이 얘기가 나온 거죠 지금 현재의 말레이시아 내부를 보면요 말레이시아인이 70%예요 지금은 화교가 23%밖에 없어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를 빼고 이제 또 계산을 하니까 저기까지 다 합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전제로 깔고 화교들이 표계산을 때리면 화교들이 어찌 됐든 머릿수가 줄어드니까 아무리 쟤네가 경제권을 쥐고 있어도 머릿수는 말레이시아인이 많으니까 말레이시아인이었던 정치꾼들이 헤쳐먹을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통합하려고 통합계획이 이제 저렇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자 뭐다 그러면 이렇게 다섯 개가 다 통합되려고 했던 거야 보르네오섬의 말레이시아계 지역이 두 군데가 있다고 했어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여기 브루나이 빼고 요 아래쪽에 요 부분 그리고 여기 실선 그어져 있죠 요 위에 부분 이렇게 두 개로 마지막으로 브루나이도 통합해서 포함해서 다섯 개 당시에 당연히 싱가포르의 화교들은 반대했겠죠 저거 통합하면 말레이시아계 인구가 넘사벽이 되는데 쟤네들이 우리 화교들을 가만둘 것 같냐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해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또 한편으로 그래서 통합 안 하면 우리들끼리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여기 이 쪼만한 섬에서 여기 지금 물도 부족해요 지금 지금 싱가포르가 지금까지도 물 부족해가지고 말레이시아한테서 물 그 파이프라인 연결해가지고 물 돈 주고 사와요 지금 자원이나 그런 거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해야 되고 싱가포르가 자동차 세금도 지금 자동차 값만큼 나가는 국가 아닙니까? 지금 도시가 쪼만하고 인구는 많고 인구밀도가 점점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관리가 안 될까봐 철저하게 세금과 높은 비용으로 관리하는 국가입니다 저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리칸유가 아무리 우리 학교의 인구가 줄어들어도 또다시 기회가 있을 것이고 또다시 계기가 있을 것이고 우리 학교들이 또 살아갈 수 있는 기름 충분히 생길 수 있다 어떻게든 통합은 해야 된다 리칸유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일단은 저걸 총리가 독단적으로 정할 수 없는 거예요 1962년 9월에 일단은 싱가포르 국민들 싱가포르 지역 국민들의 투표가 실시됩니다 우리가 저 말레이시아 연방 아까 말한 그 5개 통합되는 거에 통합이 될 거냐 찬성 73% 찬성이 됐어요 이제 합쳐지면 됩니다 자 근데 통합이 되기 직전에 이 말레이시아 본토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원래 통합 싫어했잖아 화교들 싫다면서 근데 통합을 용인했다 이 말이야 아까 뭐라고 했어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의 쿠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염려된다고 했잖아요 마침 같이 통합이 될 예정이었던 브루나이에서 공산주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통합 계획이 무산됩니다 브루나이 정부만 저기 공산주의 독재자가 들어섰거든요 실제로 저 사람이 우린 통합 안 된다고 그냥 쌩까버려요 실제로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섰었어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 진짜 안 됐겠다 이거 야 이거 X 될 수도 있다 이거 브루나이가 진짜 실제로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섰다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 본토에서도 이제는 정말 이거 싱가포르 반드시 합쳐야 된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가 당연하게 통합이 되게끔 이제 갑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본토에서 이제 조건을 걸어요 리칸유한테 야 리칸유 너 너 예전에 인민행동당 지지율 같은 거 끌어모으려고 설치고 댕길 때 공산주의자 애들하고 손잡고 그랬잖아 우리는 싱가포르가 공산화되는 거를 굉장히 굉장히 원치 않아 싱가포르 내에 있는 공산당 애들을 니들 셀프로 다잡아 조진 다음에 통합하자 라고 얘기해요 공산주의자들 일단 족치고 나서 그 다음 통합하자는 얘기를 한 거죠 당시 근데 어떻게 이분이 리칸유 이분이 공산주의자들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같이 정치해먹고 지지율 끌어먹고 그랬던 분 아닙니까 근데 공산주의자들 통수를 치라니 바로 통수칩니다 개씹어졌습니다 리칸유에게 공산주의자들은요 자기가 인민행동당이라는 정당의 총리가 되기 위한 그냥 발판 세력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렇게 말레이시아와 영국과 싱가포르가 셋이 함께 싱가포르의 공산당 소탕 작전을 벌입니다 당시 작전 이름이 좀 재밌어요 냉동창고 작전 당시 작전명이 냉동창고 작전이라더라 왜 저렇게 지었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 안 했는데 귀찮아서 아무튼 당시 이름이 저랬어요 자 어찌되었든 싱가포르 당시 총리 리칸유였습니다 그리고 리칸유는 과거에 본인이 이용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공산주의자랑 연관이 있어 보이는 노조활동하는 사람들 학생운동하던 애들 다잡아 조직이 시작합니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공산주의자들 더 이상 설치지를 못해요 진짜 반등신으로 만들었거든요 다잡아서 그냥 애 패고 진짜 이 개새X라면서 어디서 시부래요 공산주의 활동으로 해 이 빨갱이 새X라를 때려잡고 답도 없어서 그때 여기는 좀 삐처리 좀 해주세요 여기 다 자막으로 다 넣으면 이거 노따기야 자 그리고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가 이제 통합은 됩니다 통합이 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통합하지 말자 정치적으로까지 통합한 건 아닌 겁니다 싱가포르만 따지면은 지금 학교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싱가포르 아까 144만 명 중에 109만 명이 학교라 그랬어 엄청 많잖아 얘네를 섞어가지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다 통합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다? 이건 말이 안 된다 학교 얘네들 돈이 원체 많아가지고 분명히 선거 비용이고 뭐고 말레이시아계 사람들의 정당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무시한 선거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말레이시아 정당들을 박살낼지도 모른다 그래서 선거를 따로 하자고 얘기합니다 국가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만 싱가포르의 선거와 말레이시아 본토끼리의 선거는 따로따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요 일단 처음에는 그랬었어 당시 싱가포르 입장도 좀 잘 봐야 돼요 통합이 됐지만 통합이 된 게 아닌 거야 솔직한 얘기로 지금 말만 통합입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정치적으로 따로 하자고 하니까 아 그러면 뭐 선거만 따로 하고 교류라든가 경제교류라든가 이런 건 뭐 다 같이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따로 가긴 가는 것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입장에선 저 싱가포르 화교들 그리고 그냥 말레이시아 본토에 있는 화교들 얘네가 앞으로 다 헤쳐먹을 걸 다 막으려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안 그러면 화교들이 언제 또 경제력을 쥐고서 갑질할지 모른다 그리고 당시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쟤네 말레이시아인들이 우리 싱가포르 화교들한테 갑질을 해도 그래도 다 받아주자 우리가 을이다 지금 안 그러면 얘네 또 우리 그냥 독립을 당할지 모른다 독립을 당할지 모른다 우리는 그냥 을이니까 닥치고 싸닥션하고 있어야 된다 이미 독립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야 지금 여기에 싱가포르는 정치적으로도 구분이 되어 있고 뭐 일단 구분이 되어 있긴 했지만 어찌됐든 통합은 됐잖아요 그 이후에도 싱가포르는 계속 쇼를 해 우리 그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본토가 원하는 대로 강력한 반공 국가로서 가겠다 이 반공 세력이라는 걸 리칸유가 강력하게 어필합니다 왜? 그래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통합된 게 흐지부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영국이나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라도 당시 동남아 지역에서 말레이시아와 저 싱가포르가 함께 통합이 되고 함께 친미 세력 반소련 진영으로서 함께 가기를 미국은 워낙 원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리칸유는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공을 들먹입니다 우리는 말레이시아와 같은 반공 국가다 싱가포르 함께 가야 된다 말레이시아와 이 얘기를 계속해 그리고 싱가포르가 어떻게든 말레이시아 입맛에 맞추려고 우리 싱가포르의 국어는 말레이어다 그리고 국교는 이슬람이다 말레이시아의 입맛에 맞게끔 싹 다 바꿔주는 거죠 굉장히 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싱가포르에는 화교가 많았기 때문에 화교어로 가르치는 그런 학교들이 많았어요 싱가포르는 광동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홍콩어스는 근데 싱가포르에서 리칸유가 말레이어로 가르치는 말레이시아계의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학교들도 더 늘리고 일부러 그런 걸 합니다 근데 아무리 싱가포르에 화교 인구가 많았어도 말레이시아계 사람들도 꽤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싱가포르에 살던 말레이시아계 사람들은 어떤 정당을 지지했을까요? 말레이시아 본토 말고 리칸유가 총리로 된 싱가포르의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리칸유의 인민행동당을 찍는 겁니다 1963년 9월 통합 직후 치러진 선거에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통합한 직후 치러진 선거에서 싱가포르는 선거 따로 했댔죠 51석 중 37석을 리칸유 인민행동당이 또 얻게 됩니다 다수석을 또 얻어요 이거 오해할까 봐 하나 말씀드리면 어차피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머릿수가 얼마 안 되지 않았느냐 150만 명이 살던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신들은 얼마 되지도 않고 100만 명 이상의 화교인데 당연히 인민행동당이죠 다수석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당시 화교정당은 인민행동당 말고도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뭔 말이에요? 화교들의 표는 이미 분산이 되고 있었어요 당시에 나머지 말레이신들이 어느 화교정당들에 투표를 했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싱가포르의 말레이신들은 인민행동당을 지지했다 이 말이요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리칸유의 싱가포르가 말레이신들을 대변하고 위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했잖아 실제로 이 총선전에 그래서 말레이신들 입장에서는 저 리칸유의 인민행동당은 우리 말레이시아계를 신경 써주는 아주 좋은 정당이다 이러면서 말레이시아계 사람들도 싱가포르 안에서는 리칸유의 인민행동당을 지지했던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싱가포르 위에 이 말레이시아의 말레이시아 정당들 말레이시아의 정치꾼들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론 머릿수는 얼마 안 되지만 싱가포르 내에 말레이시아계 사람들의 민심을 얻고 있다 리칸유제 말레이시아 중앙정치에는 절대로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된다 우리가 우려하던 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랑 통합을 해줄 때 해줄 때라고 해야 돼 왜냐면 통합을 원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싱가포르만 원하던 거지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를 받아줄 때 통합을 받아줄 때 리칸유한테 신신당부를 한 게 있었어요 너 리칸유 인민행동당 절대로 말레이시아에서는 정당 만들지 마 말레이시아 선거에서는 참여하지 마 말레이시아의 인민행동당 만들어서 들어올 생각하지 마 너는 싱가포르에서만 선거 치러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리칸유가 알겠다 그랬었어 알겠다고 약속까지 했었어요 1964년에 말레이시아 전체 선거가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는 참여 안 하겠다라고 그 조건을 걸고 통합이 됐던 거야 그때 리칸유가 대차게 뻥카를 칩니다 63년 9월에 다수석이 된 싱가포르의 인민행동당이 64년 말레이시아 전체 선거에 출마합니다 통수를 또 쳤어요 리칸유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칸유가 우리 이 리칸유의 인민행동당은 화교만을 위하는 정당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인을 위하고 이 말레이시아 전체를 위하는 정당이다 그리고 이 말레이시아인은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제 화교고 말레이시아 원주민이고 뭐고 다 말레이시아인이다 국민 대통합을 하려고 했던 거죠 화교들의 표도 받고 기존의 인민행동당에 대해 신뢰를 좀 갖게 된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입소문도 좀 퍼졌을 거라고 계산하고 이제 표를 받아 먹으려고 했던 거죠 지금까지 존재하는 말레이시아인 말레이시아 개정당이 있어요 말레이연방 국민기구라고 따로 있어 저게 지금까지 많이도 해먹어 저게 저때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없어지고 있어 이 정당이 이 양반들 입장에서는 중국계 화교들에 대한 혐오를 이용해서 많이도 해먹으려고 했어 이 양반들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리칸유의 인민행동당을 지지하지 못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리칸유의 인민행동당이 말레이시아 전체 선거에 나가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대차게 말아먹습니다 한석 당선됩니다 이미 말레이시아 전체 선거를 할 때면 말레이시아 전체가 통합이 됐을 때고 화교의 인구가 이제 과거처럼 엄청나게 많을 때도 아니란 말이에요 말레이시아 원주민들을 포함하는 말레이시아 연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민행동당이 아무리 싱가포르 안에서는 대단해도 전체에서는 택도 없는 거야 간다요가 말레이시아 현지 친구가 있어요 두 명이 있어 내가 한 명은 한국에서 일하러 왔던 말레이시아 차이니즈였고 한 명은 대만에서 만난 말레이시아 차이니즈예요 두 명 다 이제 말레이시아 화교죠 이 양반들은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말레이시아에 있던 집안이니까 이 양반들의 부모네들은 말레이시아 안에서 화교들과 말레이시아 원주민들 간의 갈등 싸움 이런 걸 다 듣고 겪은 거야 이 양반들은 그럼 내가 물어봤어 너는 어쨌든 차이니즈잖아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궁금해할 수 있어 이런 게 중국이란 국가가 지금 저 대만이란 국가도 있고 저 중화인민공화국도 있는데 저 국가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 물어보니까 관심이 없대요 물론 이 사람들만으로 이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겠는데 굉장히 많은 비율이 관심이 없대요 이 양반들은 말 그대로 정말 차이나의 차이니즈가 아니야 말레이시아의 차이니즈지 간다요가 해외에서 자랐던 한인분들이 한국에 오신 분들을 몇 분 만나가지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분들의 부모들은 당연히 코리안이지 이 양반들이 한국에 놀러왔단 말이야 대화를 해보면 일본과 한국의 관계 중국과 한국의 관계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남의 나라 생각하던 얘기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이 양반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지금 내가 물어봤어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말레인이랑 너네들 차이니즈들이랑은 어떻게 지내냐 그러면 잘 지낸대요 말레이시아 안에서 다들 잘 지낸대 근데 찐친은 안 된대 잘 대부분 찐친들은 지구들끼리 놀고 지구들끼리 논대요 누구든 자기랑 문화가 좀 비슷한 그런 그룹을 형성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본능 같은 게 자 아무튼 리콘뉴가 말레이시아와 통합할 때 약속했던 말레이시아 전체 연방선거에 이제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더니 통수치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죠? 말레이시아 정치꾼들 입장에서 이제 리콘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리콘뉴 저 양반 안 된 인간이다 저 사람 말레이시아 전체 총선에 안 나온다더니 물론 한석밖에 못 얻긴 했지만 통수를 대놓고 친 거 아니냐 저 양반 이제 말레이시아 정치꾼들이 화교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해서 선동을 더 뒤져라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이 리콘뉴의 인민행동당이 다음 선거에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고스란히 민간인들에게 갑니다 말레이시아들과 화교들끼리 유혈 충돌이 일어나고 별거 아닌 거로 행사장에서 무슨 경기 보다가 싸우고 10이 붙으면 단체로 싸우고 이게 지금 간다여가 얘기하는 게 말레이시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지금 화교 비율이 많아가지고 화교들과 인도네시아 사람들끼리 서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게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민간인들이 화교들 장사하는 데에 무슨 불 지르고 진짜 집단 막 많이 죽었어 화교들 옛날에 90년대인가 그때 인도네시아 경제가 안 좋아졌는데 몇몇 정치꾼들이 화교들 때문이라고 개소리했다가 이제 화교들이 집단으로 죽고 막 그랬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화교들이 문제다 중국인이라서 문제다 쟤네들 분명히 또 뭐 화교들이 중국 애들이 또 뭐 뭔 짓을 했을 것이다 이런 인간들이 있는데 한번 가서 보세요 한번 말레이시아 하나 가가지고 화교들 만나봐 한번 전혀 다른 사람이요 항상 샤워하고 항상 깨끗하고 영어도 잘하고 광둥어도 잘하고 보통어도 잘하고 말레이어도 잘하고 완전히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야 중국 대륙 사람들하고 자 아무튼 합병 되자마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갈등 솔직히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갈등이 아니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갈등이 아니죠 말레이시아인과 화교들의 갈등이죠 특히나 화교들이 싱가포르에 많이 살아서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를 독립을 시켜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죠 쌍방인 거야 말레이시아 본토 안에서는 말레이시아 머릿수가 많으니까 화교들이 더 많이 이제 갈굼을 당하고 반대로 싱가포르 안에서는 백만명 이상이 절대다수가 화교들이니까 말레이시아인들이 또 괴롭힘 당하고 이미 말레이시아 본토에서 화교랑 말레이시아인들이 싸우고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인하고 또 화교들이 싸운다라는 얘기는요 이미 글른 거예요 서로 통합되기는 글렀다 당시에 통합이 됐지만 정치적으로도 선거 따로 치르고 있다고 그랬죠 게다가 통합됐는데도 뭐가 없어요 지금 통합이 됐으면 서로 경제 교류를 하든 물적 교류를 하든 중앙정부에서 싱가포르를 관리해주는 거를 또 도와주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싱가포르 화교들은 엄청난 기업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항구에 있는 항만이나 이런 것까지 화교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일부러 말레이시아인들 취업하거나 말레이시아인들 배 타고 나가야 되거나 이럴 때 협조 안 해주고 꼽주고 일부러 말레이시아 사람들도 화교들한테 연맥이고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는 거야 통합을 하려고 해봤자 지금 1964년 7월 20일 싱가포르에서 무슬림 행사가 있었어요 싱가포르에도 말레이신들이 살았으니까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대부분 무슬림이거든요 화교들은 아니지만 싱가포르 안에는 근데 화교의 비율이 넘사벽으로 많다고 했습니다 어찌 됐든 싱가포르 내에 있던 무슬림 행사가 있었어요 무한마드 탄신일 기념 행사였대요 또 여기서 화교들하고 시비가 걸린 거야 저 행사를 시작으로 이제 며칠 동안 싸우냐면 11일 동안 유일 충돌이 계속 일어났대요 당시 싱가포르 정부가 싱가포르 저녁에 밤에 통금떨고 이때 36명이 죽습니다 556명이 다쳐요 그 이후에 저 7월 이후에는 9월쯤에 또 폭동이 일어나서 13명 죽고 정말 대박이었던 건 뭐냐면 말레이시아 본토의 말레이신들의 정당 이 양반들 반공을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리콘뉴의 인민행동당 X해보라고 지금 이 양반들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싱가포르의 다음 총선 때 공산주의계 싱가포르 정당들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행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말레이시아인들이 그렇게 지지했던 싱가포르의 좌파 정당이 개박살납니다 이미 1960년대 중반쯤 되면요 리콘뉴랑 말레이시아 본토에서도 공산당 애들을 하도 때려잡아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도 공산주의자들을 지지를 안 하는 분위기로 점점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지 하나만 안 돼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 아까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랑 통합을 지금은 하기 싫어하고 지금 갈라내고 싶어 하지만 처음에 통합을 해준 이유가 뭐였습니까? 싱가포르가 싫고 갈라서고 싶어도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말레이시아의 쿠바 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통합을 하려던 거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 싱가포르의 좌파 정당을 지지한다고까지 했는데도 집권을 못하는 거야 자 그럼 달리 말은 뭡니까 지금? 싱가포르는 앞으로 뭔 짓을 해도 공산주의 국가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본토 사람들이 지지를 해줬는데도 집권을 못했어 그럼 이제 팽당하면 되죠 요렇게 된 겁니다 싱가포르가 공산화될까봐 통합을 해줬더만 역으로 이제 리콘류 정당, 인민행동당 공산주의 정당을 지지를 해줬는데도 집권을 못했어요 공산주의 정당이 싱가포르에서 즉 말레이시아 본토 입장에서 싱가포르가 공산화가 안 될 거니 통합할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 꺼지라고 하는 겁니다 싱가포르는 당시에 공산화가 되고 싶어도 안 되어야만 해요 당시 싱가포르의 수많은 은행, 금융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영국이나 외국계자분들이 다 때려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공산화가 되면 싱가포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 좁은 땅에서? 싱가포르의 화교들은 제정신이면 절대로 공산주의를 택할 이유가 없는 거야 당시에 1960년대 초중반만 지나도 리콘류가 급해졌어요 우리 독립당하면 안 된다 이거 된다 물도 부족한데 리콘류가 급하게 만납니다 형들 왜 이래 우리 갈라지지 말자 우리 정말 느슨하게 정말 거의 생간급으로 서로 신경까지 안 쓸급으로 살자 대신 아예 생까진 말자 같은 국가로서 가기는 가야 된다 일단은 통합한 거로는 가자 라고까지 얘기해 그러자마자 세상에 영국이랑 호주랑 미국 서유럽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말레이시아한테 쫓아와서 이네 제정신이냐고 힉이브레 도대체 지금 소련이랑 중국 공산당 애들이 공산주의 동남아에 퍼뜨리려고 개연병을 하는데 지금 싱가포르를 팽을 하려고 해 니네? 무조건 붙어있어 니네 도란 서방 국가들도 말레이시아한테 와가지고 싱가포르랑 붙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계속 하지만 솔직히 서로 지들 유리한 얘기만 하는 거야 리콘뉴은 싱가포르에 유리하게끔 얘기하고 말레이시아 본토 사람들은 트집을 잡아 싱가포르가 못 들어줄 요구들만 골라가지고 계속 하는 거야 너네 이것도 들어줄 수 있어? 너네 이것도 들어줄 거야? 그럼 통합할게 못 들어줄 거 아니야 꺼져 빨리 말레이시아의 정치인들은 당시에 어떻게든 갈라지게 하려고 개난리를 치던 사람들이야 당시에 결국에는 독립 말고 답 없다 해서 1965년 8월 극비해 이거 다른 국가들도 모르게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 독립에 대한 협상을 하고 독립을 할 것이다라는 걸 미리 얘기하면 또 이제 미국이나 사방진영 국가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입장에서도 아 계속 피곤하게 서로 살 바에는 어쩔 수 없이 독립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게 결정이 돼요 결국에 극비해 결정합니다 8월 9일 싱가포르의 독립이 발표됩니다 그러자마자 영국이랑 호주가 펄펄 뛰면서 반발을 하고 싱가포르 니네 공산화되면 어떡할걸 나라도 쪼만한데 니네 이렇게 쪼만한데 니네 공산주의자들이 여기 들어오면 그냥 공산화되는 거라고 니네 나라 크기도 쪼만한데 세상에 그래도 어찌됐든 독립은 된 겁니다 언제? 1965년 8월 9일 현재의 싱가포르가 탄생한 겁니다 독립 후의 싱가포르 어땠을까요? 크 독립이 왜 잘 살고 있지 않냐 독립을 잘했다 독립을 해서 저런 것도 짓고 독립을 해서 싱가포르가 이 정도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1인당 GDP가 대한민국이 2021년 기준 3만 4천 8백 달러입니다 싱가포르 1인당 GDP가 7만 2천 7백 달러예요 두 배가 넘습니다 대한민국이 1인당 GDP가 지금 국가의 인프라 기업의 효율성 경제성 정보 효율성 기타 등등 이런 게 국가의 경쟁력이거든요 이런 국가 경쟁력 순위도 한국이 전세계 27위예요 싱가포르 3위입니다 독립하고 나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거죠 배를 여기다 띄워놨다며 날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개쩔고 이런 것도 개쩔고 이런 것도 있다며 되게 신기하긴 하더라 세상에 이렇게 또 이렇게 했어요 또 세상에 여기 뭐 맥이나 뭐 그런 뭐 잉어 비단 잉어 같은 거 좀 깔아놨어요? 뭐 좀 던져주면 이제 바글바글 올라오나? 독립기념관처럼 이렇게 삐까뻔쩍하긴 한데 사회적으로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싱가포르가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간당간당한 게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물이 부족해요 파이프 건설에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강에서 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처럼 면적이 이렇게 작은 나라는요 상하수도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한계가 있고 댐이나 강이나 이런 것도 정비가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싱가포르가 지금 물 부족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싱가포르가 국내 저수지랑 물을 구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어 이 네 가지로 대부분 지금 물을 공급받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해오는 게 전체 물 수급의 40%입니다 40%라는 양은 어마무시한 양이에요 정말로 국내 저수지는 이제 비 온 거라던가 뭐 여러 가지입니다 재생정화수는 이제 쓰고 남은 그 물들을 조금 정화를 해가지고 재생용수로 쓰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까지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공업용수로 쓰는 거고요 그럼 탈염정화수가 뭐냐 이제 저게 지금 싱가포르가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닷물 같은 데다가 담수를 섞어서 염분을 굉장히 낮게 만드는 겁니다 염분을 굉장히 낮게 만든 다음에 정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엄청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탈염정화수도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나라라라던가 빗물이라던가 이런 데서 물이 고여있는 거를 구해와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말레이시아에서 구어오든가 아니면 빗물을 모아두는 어떤 저장고를 더 만들든가 결국에는 도로아미타불이야 근데 담수랑 바닷물을 섞으면은 양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물의 양을 늘리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저게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 말이요 대한민국은 진짜 단군알배가 땅을 어느 정도 잘 잡은 게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나라 아닙니까 지금은 잘 사는 나라 싱가포르 독립 직후에 어땠겠습니까 지금 간다효가 얘기한 것만 들으면 지금이야 1인당 국민소득이 7만 달러가 넘는 어마무시한 국가지만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400달러였습니다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고 국민소득도 적고 물도 부족하고 게다가 지금은 덜하지만 리콘류가 집권했을 당시까지만 해도 정치꾼 세X들이 싱가포르에서 어마무시하게 부패했었어요 도대체 지금의 싱가포르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리콘류의 독재 정치를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리콘류의 독재가 시작됩니다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가 합해졌다가 결국에는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 발로 뻥 차가지고 독립을 시켰다 그리고 리콘류의 독재 정치가 시작됐다 싱가포르 하면 리콘류라는 인물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기저는 리센용 보이시죠 바이든 만나고 있네요 이 양반이 리콘류 아들이에요 지금 2대 세습 중입니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가 민주주의 국가거든요 근데 2대 세습이네요 뭔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싱가포르가 민주주의 국가라서 투표를 합니다 근데 선거학자 민주주의 연구하시는 학자분들 사이에서 싱가포르가 아무리 투표를 하는 국가더라도 사실상 독재국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차차 말씀드릴 건데 자 우선 리콘류라는 인물이 도대체 뭐 하던 사람이냐 저 양반이 이 양반이 1923년생이에요 2015년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한 93세에 사망한 거죠 이 양반 할아버지가 옛날에 청나라 때 광동성 사람이었어 여기죠 홍콩 위에여 광저우시 있는 광동성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화교 화교들이 이제 광동성 사람들이 특히나 요 주변에 동남아로 돈 벌러 많이 갔다고 옛날에 리콘유 할아버지도 그랬던 사람이죠 지금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 사람들도 광동어를 다들 한대요 간다요 친구 그 말레이시아에 사는 차이니즈 화교 그 양반도 광동어 잘해요 홍콩어 잘해요 근데 보통어 중국어도 잘해요 왜냐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요 인도네시아 쪽에 화교가 많은데 이 양반들은 다들 섞여있다는 거야 광동 사람들도 있고 일반 대륙 그 본토 사람도 있기 때문에 광동어도 해야 되고 보통어도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의사소통도 잘 되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리콘유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말레이시아 쪽으로 건너온 사람인 거죠 리콘유 할아버지가 원래 영국령일 때 해운회사 다니던 사람이라서 월급도 짭짤했고 그리고 이 양반 외할아버지는 고무농장이랑 그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을 잘 벌었대요 리콘유가 그래서 그 영국식 교육도 받고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레플스 칼리지라는 게 있어요 레플스 칼리지가 뭐냐면은 싱가포르를 처음에 개척하자고 영국 정부에 얘기했던 영국인 스탠포드 레플즈 이 사람 이름 따서 만든 게 레플스 칼리지예요 얘가 지금의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레플스 칼리지가 지금도 싱가포르에 있는데 리콘유가 나온 레플스 칼리지는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 리콘유가 나온 그 레플스 칼리지는 이미 다른 몇몇 대학이랑 합쳐져서 현재는 싱가포르 국립대가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 리콘유가 레플스 칼리지를 나오고 나중간선 캔브리지 대학교도 나와요 영국령이었으니까 싱가포르가 근데 이 양반이 1923년생이랬어요 1940년대에 뭔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일본한테 먹히죠 싱가포르가 그때 일본이 싱가포르 먹었을 때 리콘유 죽을 뻔합니다 일본 군대 때문에 근데 일본 군대가 싱가포르를 먹고 나서 리콘유가 대학도 잘 나오고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이 양반 변호사 면허도 있어 일본 군대가 이 리콘유를 데려와서 고도부에서 일하게 합니다 아마 일본군이 시키는 대로 일 안 했으면 그냥 죽었을 수도 있어 리콘유도 일본이 당시에 그 숙칭 대학살이라고 하는 이거 한 달도 안 걸려가지고 몇만 명 죽였다는 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싱가포르에서 리콘유도 어쩔 수 없이 아마 일본 군대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반도 사람들도 일본 군대 때문에 옛날에 일제시대 때 착취 많이 당하고 많이 죽었잖아요 사람들 근데 이걸 물론 비교할 수는 없어요 중국 대륙이나 동남아 쪽에서 일본이 했던 짓글이 보면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합니다 한반도는 전쟁의 한복판은 아니었잖아요 이미 1900년대 초반에 이미 일본이 강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밟고 올라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다 잡아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물론 많이 차취를 했지만 근데 동남아나 중국 대륙 같은 데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인제 점령을 해야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다 잡아 죽이면서 가는 거야 언제 통수 쳐서 우리 일본 군대에 뒤통수를 치고 개지랄 떨지 모르는 애들다 얘네는 그래서 난징대학살이든 방금 전에 싱가포르에서 했다는 숙칭대학살이든 이런 대학살이 동남아나 중국 대륙에서 많았던 거예요 아무튼 일본이 항복하고 나서 리칸뉴가 이제 변호사가 됐어요 캔브릿지 대학교에서 법학 전공을 했거든 이 양반이 이때 리칸뉴가 본인이 정치를 함께할 동지들을 몇 명 만나요 정치적 동반자 그리고 나서 인민행동당이라는 당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뭐 갑자기 저 당 만든다고 뭐 지지 받습니까? 저번에 말한 것처럼 공산주의자 애들처럼 그 선동질도 잘하고 어느 정도 노조나 학생운동하는 애들까지 이제 선동이 쌉가능한 그런 애들하고 이제 리칸뉴가 손을 잡고 인민행동당을 오지게 이제 잘 좀 홍보를 하고 그랬다 나중에 집권도 실제로 하죠 물론 나중 가서는 이제 말레이시아랑 통합하려고 공산주의자들 이제 통수 제대로 치긴 하지만 리칸뉴가 1959년에 총리가 됐다고 그랬어요 싱가포르에서 몇 년도까지 했을까요 총리를 1923년에 태어나서 2015년에 죽었어 자 근데 총리를 1959년부터 시작했었어요 그죠? 언제까지 했을까? 1990년까지 합니다 30몇 년 한 거죠 근데 언제 죽었댔어? 2015년에 죽었댔어요 그러면 1990년에서 2015년에 막 25년이 비네요 그 이후에 그 25년 동안 뭐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느냐 일단은 고촉통이라는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앉힙니다 고촉통! 이 사람도 오래 먹어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총리를 해요 14년에 먹었어 이 양반 근데 2004년 이후에 고촉통 이후부터는 이제 리칸뉴의 아들 리셋융이 2004년부터 현재 2022년까지 계속해서 해먹고 있는 겁니다 18년 19년째 해먹고 있죠 지금 이 양반도 그러면은 싱가포르는 1959년부터 지금까지 총리가 3명밖에 없었어요 리칸뉴 고촉통 리셋융 3밖에 없는 겁니다 고촉통 이 양반은 그냥 리칸뉴의 아들 리셋융이 나이가 어렸단 말이야 이 양반이 52년생인가 그래요 그러면 리칸뉴가 총리에서 내려왔던 1990년에 몇 살이야 저 양반이 39살이네 우리나라 나이로 그죠 39살밖에 안 됐던 거야 리셋융이 일단 고촉통 앉은 겁니다 앉히고 후계작업을 해갔겠죠 고촉통이 이제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총리를 했다고 했어요 그동안 리칸뉴는 뭘 했을까요 싱가포르 수석장관을 합니다 이게 해석에 따라 이제 좀 다른데 수석장관 선임장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앉아요 저게 뭐냐면은 비선실세에요 리칸뉴 본인이 싱가포르에서 총리할 동안은 본인이 실세였고 고촉통이 총리했을 때는 이제 수석장관이잖아요 리칸뉴가 그 수석장관이 짱이었어요 자 고다음 그리고 2004년 이후에는 2004년에서 2011년이면 리칸뉴 나이가 거의 90이 다 돼갈 때에요 싱가포르 자문장관이 됩니다 영어로 멘토장관이라 그래요 자문장관 멘토장관 다 해먹는거죠 저것도 리칸뉴는요 지금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교과서든 뭐든 다 자기들에 대한 환상과 선동을 만들 수 있도록 다 작업을 해놨어 이미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 역사교과서에서든 뭐든 미디어에서든 리칸뉴에 대한 환상과 그런거는 엄청나요 진짜 싱가포르 안에서 대부분의 싱가포르 사람들은요 특히나 정치나 국제정치 이런거에 관심없이 그냥 뭐 그런 분들 많잖아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가르친 대로만 생각하시잖아요 보통 그런 분들은 대부분 지금 현재 기성세대들 대부분인데 리칸뉴가 정말 티끌하나 문제없이 어마무시한 사람인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자유민주주의 동지 우리 싱가포르의 리칸뉴 공산화를 막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잘 파괴한 사람이에요 공산주의를 막았지만 민주주의도 파괴한 리칸뉴는 싱가포르라는 국가를 미국이나 서방진영 국가들의 편에 서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서방진영 국가들의 자본들이 무락무락 들어오게 만들고 경제성장도 어마무시하게 만들고 그런건 다 사실입니다 본인의 어떤 행적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싱가포르라는 지역 안에서 본인을 영웅으로 만들고 지금 싱가포르에서 2대 3대 세습할 각을 설계한 사람인거죠 실제로 2대 세습을 하고 있고요 지금 리센용이 말레이시아 밑에 있는 이 싱가포르 살기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환경도 깨끗하고 간다요가 대만여행을 자주 갔었어요 그죠 그리고 대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대만에서 싱가포르 20대 후반의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싱가포르의 젊은 2030세대들이 중국대륙이나 홍콩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표현의 자유도 너무 없고 답답하고 규제도 너무 많고 물가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싱가포르가 문제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 젊은 세대들 중에 집에 부모가 돈이 많고 그러면 상관 없지 근데 그게 아닌 집들 입장에서는 싱가포르에서만 취업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다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거의 미국이랑 비슷한 느낌이더라고 들어보니까 기회가 다 열려있고 능력이 있으면 굉장히 괜찮고 그거 아세요? 싱가포르는 공무원 시험이 따로 없어요 공무원이 고시가 아니야 공무원도 기업에서 면접 보듯이 뽑아요 능력 있고 그러면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그러면은 일단 채용한다 이거야 굉장히 그게 강력한 나라예요 싱가포르는 능력이 조금만이라도 없고 경쟁사회에서 도태된다 싶으면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엄청난 경쟁을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 지금 싱가포르 2030 중에서는 싱가포르라는 국가에 순응하지 않고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 리콘뉴만 쳐다보고 리센융 이데스에서만 쳐다보고 살지 않고 다른 나라 가서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SNS가 당연하게 지금 스마트폰 당연하게 쓰고 있고 옛날이랑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교과서에서 애들 가르치고 신격화하고 세뇌시키고 이런 것만으로 되는 세상이 아니야 이제는 리콘뉴가 만든 인민행동당이라는 정당은요 1959년 이후 현재 2022년까지 단 한 번도 싱가포르 선거에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총리를 못 만드는 적이 없어요 리콘뉴 고촉통 이데스에서비 리센융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은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점점 인민행동당이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일단은 말레이시아에서 팽당해서 독립을 당했습니다 그죠? 이미 독립을 당하기 전부터도 59년부터 리콘뉴의 인민행동당이 여당이었죠 리콘뉴가 총리였고 그때 국가보안법을 만듭니다 야당과 언론 150명을 일단 구속합니다 특별한 범죄 어민도 없었어요 보니까 몇몇은 그냥 20년 장기를 때려버리고 그냥 이외에도 지금 몇 년 내내 고문당하고 다시 구속당하고 그랬던 야당 정치인과 일반 언론사 직원들이나 대표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싱가포르가 19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내내 저도 이거 좀 충격이었는데요 싱가포르에도 다양한 신문사와 언론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싱가포르의 언론사와 방송사는 대부분 두 개 법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싱가포르 프레스 홀딩스 그리고 미디어콥 싱가포르 프레스 홀딩스와 미디어콥이라는 저 두 개의 법인이 있어요 싱가포르의 지금 언론사는요 이중 독점 상태입니다 두 개의 법인이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아까 말한 미디어콥 있죠 요거 여기는 테마색 홀딩스라는 데가 있어요 싱가포르 정부가 만든 지주회사입니다 이 테마색 홀딩스가 미디어콥을 소유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싱가포르의 언론사와 방송사는요 사실상 싱가포르 정부가 강력하게 쥐고 있고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저 언론사들 대부분의 주요한 요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싱가포르에도 정보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정원 같은 거 거기 출신들을 다 꽂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내부도 지금 싱가포르의 정보기관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싱가포르 언론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 싱가포르 언론이 대박인 게 뭐냐면은 다른 나라의 언론사 기자들 해외 특파원들이죠 그 양반들이 싱가포르랑 국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명예훼손 소송을 겁니다 국가가 정부가 그거를 그리고 나는 처음에 명예훼손 소송을 걸면 그냥 CNN이나 BBC나 이런 언론사를 상대로 저는 명예훼손 소송 거는 줄 알았거든요 그 언론 보도를 한 개인 기자한테 일부러 걸어요 소송에 장사 없는 거 아시죠? 법인이 법인한테 거는 것도 아니고 특정 국가가 개인 기자한테 소송을 걸면 소송에 장사 없어요 진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일부러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기사 내리는 거 해요 결국에 안 내리면 너네한테 배상금 받아낼 거라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싱가포르는 대부분의 어떤 집회가 안 돼요 어다르고 아다르지 그래 집회가 됩니다 싱가포르는 집회의 자유가 어느 정도 있어요 경찰이나 기관의 허가 하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근데 모든 집회가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싱가포르 정부의 친정부적 성격을 가진 그 집회 단체 있죠? 거기는 집회를 대부분 다 허용해줍니다 아닌데는 허용을 일부러 안 해줘요 경찰이나 기관이 만약에 근데 아니 시이불에 집회를 하고 싶은데도 정부가 지들 멋대로 지들 입맛에 맞는 애들만 집회 허가해주고 다른 애들은 안 시켜준다는 거 아닙니까? 집회를 허가 안 해줬는데도 그냥 집회를 했다? 그럼 그거를 명분으로 땡큐해요 싱가포르 정부는 집회 허가 안 해줬는데도 객기 부려가지고 집회를 하기를 바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야당 정치인이나 반정부적인 인사들이 만약에 시위 집회를 허가 안 해준다 했다 그거 명분으로 땡큐입니다 정말 다 잡아 전어요 구치소에 해봐라 이거요 2019년 10월에 이거 정말로 그때 싱가포르 젊은이들 사이에서 말 많았어요 2019년 10월부터 온라인 허위 조작방지법이라는 게 시작돼요 저게 뭐냐면 싱가포르 정부나 리셋용 리콘뉴와 관련해서 온라인이나 SNS에서 기자들이나 개인들이 무언가 허위로 올리면 잡아 조지겠다는 얘기입니다 명목상 내용은 이래요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팩트를 기반으로 풍자 비판 의견 제시는 괜찮아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토씨 하나 틀리면 가짜뉴스잖아요 진짜 어가 아로 쓰인 거 하나만으로도 가짜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조져요 그럼 조져 이거 법 만들고 나서 지금 잡아들여지고 과태료 때리고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이 싱가포르 반정부 인사하고 대부분이 뭐야 거의 99%야 거의 90% 이상 다 반정부 인사고 야당 인사야 진짜 대박이었던 거는 요법 시행되고 나서 특정 언론사 편집장이랑 기자가 명예에선 소송이 걸렸대요 근데 명예에선 소송을 누가 걸었느냐 리콘뉴 리셋용의 이름으로 겁니다 리셋용 이름으로 소송을 걸어요 저거를 실제로 저거를 소송을 걸어서 싱가포르 법원에서 너네들 리셋용한테 5억 5천만원 배상해라는 판결이 나와요 개인 기자가 갑작스럽게 5억 5천만원 배상하라고 하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도대체 그냥 때려버리는 거야 그냥 이 돈 배상하는 게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말하지 말란 얘기죠 지금 허위 정보를 확산시킨 사람은 개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입니다 근데 이 기자한테 만약에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수정기사를 쓰거나 기사를 내리려고 수정명령을 시정명령을 때렸는데 그 명령을 안 들었다? 그러면 14억 10년으로 바뀝니다 이런 소송들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대부분이 리셋용입니다 총리가 직접 개인 국민들의 블로그나 기자 개인의 SNS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있어요 지금 국경없는 기자회가 평가한 싱가포르 언론자유지수는 2020년 기준 180개 국가 중 158등입니다 러시아 149등이야 얼마나 낮은 거야 도대체 이게 터키가 154등이야 나 그래서 180개 국 중에 180등은 어딘가에서 알아보니까 북한이에요 뭐야 이게 도대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2021년 기준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민주주의 지수 점수를 매겨요 이게 10점 만점이거든요 근데 8점 이상부터 10점까지를 완전한 민주주의 충분한 민주주의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6점에서 8점을 결함 있다고 봐요 싱가포르 딱 6점에 걸쳐 있습니다 결함 있는 민주주의에서도 최하위에요 좀 있으면 결함 아래야 한국은 여기에 해당돼요 이 민주주의 지수는 진짜 잘 봐야 돼요 산진국들 돈 많고 장땡이고 뭐 산진국이니까 끝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 이 민주주의 지수는 전혀 달라 지금 영국이나 우리나라 스위스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완전한 민주주의거든요 지금 이 결함 있는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게 싱가포르뿐이 아니에요 프랑스, 스페인, 미국, 인도,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결함 있는 민주주의에 해당합니다 이게 뭘로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선거제도라던가 민주주의의 결함이 많아요 미국 같은 나라도 지금 선거학자들 사이에서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라던가 이런 거 까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진짜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선진국이고 경제적으로 굉장한 선진국이니까 다 잘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또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경제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개쩔어요 2021년 기중 1인당 GDP가 72,794달러입니다 1인당 GDP가 전세계 7위에요 엄청난 국가죠 실업률은 2.1%라서 사실상 완전 고용상태입니다 근데 이거 잘 봐야 돼요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최저시금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어떤 그런 조건을 따져가면서 막 그렇게 들어가기는 하겠으나 그러지 못하고 그냥 빨리 일해야 되라는 생각으로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안 그러면 못 살아요 싱가포르는 복지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실업자가 되면 안 돼 싱가포르는 어떻게든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싱가포르가 주간 근로시간이 평균입니다 이거 44시간입니다 전세계 1위 수준이에요 지금 OECD 국가 기준으로만 따지면 전세계 1위가 멕시코거든요 연간 근로시간으로 따지면 멕시코가 1위에요 한국은 4위야 근데 싱가포르가 이제 OECD 가입국가가 아니에요 OECD 가입국을 제외해서 보면 싱가포르가 거의 주간으로 따지면 지금 일다 이 말이야 지금 싱가포르가 최저임금 제도가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이거 잘 얘기해야 돼요 있지만 없습니다 왜 청소하는 직업 조경 보안업 여기는 최저임금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게 왜 있나 봤거든요 지금 청소 조경 보안을 싱가포르에서는 대부분 외국인분들이 많이 한대요 근데 그 양반들이 아무리 외국인 노동자더라도 너무 열악한 돈을 받으면서 생활하면 아예 싱가포르에서 일조차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그나마 정해준 거예요 너무 낮으면 너무 개털로 받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것도 숙년도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대요 연수나 이제 연차에 따라서 싱가포르 1인당 GDP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7만 달러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월 1,000달러 이하 빈민층이 전체 인구의 10%나 돼요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솔직히 지금 환율이 올라가지고 1,000만 원이 넘지만 원래 같았으면 돈 1,000만 원 안팎이에요 돈 1,000만 원 조금 넘던가 근데 지금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가는 인구 전체 퍼센테이지가 아시아에서 제일 높습니다 2021년 유엔개발계획기구에서 발표한 거예요 소득불평등 순위로 발표합니다 근데 이거는 개발도상국 국가라든가 이런 국가들을 제외하고 경제선진 국가들만 모아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1위가 어딜까 저 소득불평등이 홍콩입니다 2등이 싱가포르예요 지금 싱가포르는요 지금 대부분 외국 자본 외자유치 이런 게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빈부격차가 생길 수도 있고 어디서도 뭐 그렇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돈 잘 버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오지게 돈 잘 벌고 저렴한 임금으로 일하고 싶으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으면 그렇게 일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자본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심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또 사람들이 최저임금이고 지랄이고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만 받고 일해도 상관없는 거지 뭐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철저하게 정말로 안 그러면 근데 솔직히 저 국가가 지금 싱가포르는 유지가 안 돼요 땅이 작아서 이 조그만한 땅에서 저 정도의 GDP가 나오고 더 나아가서 저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 대한 복지정책과 이런 것들을 막 퍼주고 그런 식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는 겁니다 지금 싱가포르 내의 내수경제 그리고 싱가포르 내의 내국인만 가지고는 국내 기업 국내 국민들만으로는 운영되고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다 싱가포르는 굳이 합리화해 주자면 현재 싱가포르의 경제 상황은 외국자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저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굳이 합리화해 주자면 그러나 스스로 바뀌려고 노력은 해야겠죠 국가가 뭐 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최소한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싱가포르는요 그리고 노조 탄압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예요 노조가 만들어져도 싱가포르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정부가 이미 노조 활동에 대한 제약이나 그런 규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때려받고 있고 노조들이 무언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자본들 다국적 기업들이 너무나 싱가포르를 사랑하는 거예요 노조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두면 외국 자본들이 솔직히 싫어하거든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를 그게 실제로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외국 자본들이 좀 들어가기 용이한 것들도 있고 환경적으로 가끔 이제 노조 관련돼서 얘기할 때 독일 같은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노조 활동들이 굉장히 충분하게 보장이 되는데도 독일은 괜찮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독일은 원체 제조업 강국이고 노조들이 활개치고 활동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나라는 그 제조업이 원체 발달되어 있어서 근데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만 하는 국가에서 노조 환경 같은 게 활동 같은 게 너무 많이 풀어주게 되면은 그 국가 박살납니다 진짜로 제조업이 강하고 노동자들이 중요하고 그 노동자들에 의해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력이 어마무시하고 이런 환경에서 노조들이 활동해도 충분하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아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피곤해진다 현실적인 얘기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국가별로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자 아무튼 싱가포르의 경제는 외국 자본 외자유치 외국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그 경제 개발 경제 성장이 시작된 것이구나 리칸유가 노조들이 지금 활동 못하게 만들었던 아주 근본적인 정책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싱가포르가 반공정책을 했던 나라잖아요 1950년대 60년대에 노조는 공산주의자다 그런 식으로 낙인 찍고 조저되기에 너무 딱이었던 타이밍이었어 그래서 이제 노조는 공산주의자니까 없어야 된다 이게 이제 오프코스 된 거예요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 싱가포르가 법규칙 같은 게 개빡세잖아요 진짜 껌뱉으면 한국 돈으로 지금 80만원 때려요 남의 집 와이파이를 함부로 무단으로 쓴다 그럼 820만원 때린대요 솔직히 그 남의 집에서 와이파이 그거 비밀번호 안 걸러놓으면은 옆집에서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걸리면 820이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와이파이나 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 법들의 의미가 뭐냐면은 와이파이조차도 못 쓰게 막아야 다른 짓을 안 합니다 강력하게 법을 지키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남의 돈이나 이런 거에 손 대면 안 되고 공공도덕이라든가 껌 같은 것도 뱉으면 안 되고 껌 뱉으면 80 때린다 그랬잖아요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콘뉴가 왜 저렇게 법 같은 걸 빡세게 만들고 법에 집착을 했냐면은 이 양반 변호사였잖아 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일본이 싱가포르 먹었었잖아 2차 세계대전 말에 그때 리콘뉴도 일본을 좋아하고 그랬던 건 아닌데 일본이 들어오기 전에 영국형 싱가포르 때는 영국이 싱가포르 내부에 치한도 제대로 못 잡고 개판이었나 봐요 근데 일본이 이제 그 싱가포르를 이제 침략해서 들어오고 나니까 일본은 사람도 많이 죽였지만 동시에 법 집행을 할 때도 빡세게 해서 실제로 치안이 안정화되었다라는 거를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리콘뉴가 그래서 리콘뉴가 일본을 좋아했던 건 아니지만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는 저런 강력한 독재와 법 집행 공권력으로 일반 국민들을 조지는 게 오히려 그 혼란스러운 사회에는 적절하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런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싱가포르 공무원들 기업에서 뽑듯이 뽑는다고 공무원 시험으로 뽑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지금 싱가포르 장관 장관급 공무원 평균 연봉이 7억에서 8억 이상입니다 엄청 많이 줘요 전 세계 1위예요 대신 만약에 이 장관이 뇌물을 받아 처먹는다? 바로 나가립니다 형사처벌하고 바로 줘 줘요 웬만하면 봐주고 집행유예 때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공무원직 바로 나가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국민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이런 고위직 공직자가 빌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줘서 절대로 안 된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둘째로 이미 국가가 많이 주잖아 뭘 더 받아 처먹으려고 그래 동시에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리센융이라고 하는 싱가포르 총리와 관련되어 있는 의혹이 많아요 의혹이라고 표현할게요 사실은 국민들한테 본인의 의혹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총리를 하고 있는 이 싱가포르라는 국가에서 수많은 공직자들의 부패 혐의라든가 이런 걸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저 사람이 청렴해 보이는 느낌을 주거든요 정작 본인은 아닌데 자기 아래의 수많은 것들을 조저대면 굉장히 본인까지 청렴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아마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 같다 라고 좀 조심스럽게 추정해보는 바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혼란스러웠던 그 싱가포르 역사를 보면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던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두려웠단 말이야 굉장히 많은 화교 비율을 가진 이 싱가포르가 떨어져 나왔어요 굉장히 작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자원도 없고 원자재도 없고 지금 물도 말레이시아 강에서 수입해와야 되고 이런 나라야 지금 이런 불안한 안보 불안정성을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1965년에 독립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불안하니까 리콘류 같은 저런 그 강력한 통치 강력한 공권력을 이제 국민들도 오프콜스란 거죠 안 그러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싱가포르가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싱가포르에 당시 있던 이 화교들은 싱가포르를 떠나면 어디로 갈 데가 없다는 거야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를 먹고 이 싱가포르 화교를 다 어디로 보내려고 했었어 원래는 이 양반들이 어디로 갈 거야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갈 거야 갑자기? 아니면 장제스가 도망간 대만으로 갈 거야?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여기서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버틀려면 이 국가가 온전히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유지가 되려면 리콘류처럼 독재정치를 하더라도 강력한 법 집행과 공권력으로 조져가면서라도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게끔 막을 수 있는 그런 국가 통치자를 원했던 거죠 그래 독재를 하려면 저렇게 좀 국민들한테 지지도 받을 짓거리도 하면서 해야지 개털 지금 국민들 다 개판되어 가고 굶어 죽어가는데 저 자리나 유지되고 그러겠어요 저거 그러나 아무리 경제를 잘 살렸어 아무리 국가를 산진반율에 올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독재를 한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아까 싱가포르 뭐라고 했어요? 엄청난 빈부격차가 있다 그랬죠? 근데 경제는 진짜 굉장한 국가고 1당 GDP 7만불 이상의 사실 이 빈부격차를 좀 어느 정도 해소하려면 최소한의 복지정책 같은 거로 사회 재분배가 조금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거둔 세금이 빈민이나 서민들한테 좀 뿌려주긴 해야 돼요 그게 공짜로 돈 주라는 게 아니라 의료보험이나 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이나 뭐 이런 거로 어느 정도는 줘야 되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는 이런 복지제도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충격이어서 난 솔직한 얘기로 최저임금제도 실업급여제도가 없습니다 아까 최저임금제도 있기는 있는데 뭐라고 했어 내가 청소, 조경, 보안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 진짜 열악하게 돈 받을까 봐 그거는 좀 선 넘는다 싶어 가지고 만든 거야 그것도 대부분의 그 직업들은 지금 최저임금, 실업급여가 없어요 지금 싱가포르는 알아서 해라 이거야 알아서 니네 가족이나 친지나 주변 사람들하고 서로 도우면서 알아서 생계를 꾸리고 노후 대책을 네가 알아서 돈 벌어서 해야지 정부가 일일 그거 관여 안 해준다는 겁니다 왜냐면 리콘류가 옛날부터 복지라는 단어를 싫어했대요 복지를 계속해서 단어를 들먹이면 국민들이 나태해진다 계속 꽁짜발하게 되고 열심히 살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런 거 안 해줄라 그랬대 지금 싱가포르의 복지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솔직히 간다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없습니다 지금 싱가포르에는 중앙준비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싱가포르의 복지제도를 이제 하고 있는 기관인데 이게 그럼 정체가 뭐냐 싱가포르 사람들은 저 중앙준비기금이라는 곳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어떻게 내냐면은 35세에서 55세까지 임금의 17%를 고용주가 부담해요 근로자가 20%를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천만원을 받아 그러면 저 천만원에서 고용주는 170을 내야 돼요 근로자는 200 내고 자 이렇게 370을 따박따박 내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내는 거죠 여기까지는 오케이요 굉장히 많은 돈을 싱가포르 국민들이 저기에 내고 있구나 중앙준비기금에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건 이거죠 얘네가 뭘 하냐 이 말이야 저 돈으로 우선 이자는 오케이야 시중은행보다 1, 2% 조금 더 준대요 뭐 이거는 없다고 보면 돼요 시중은행에 너나 여기 너나 금리는 어차피 별 차이 없는 거니까 지금 게다가 싱가포르는 지금 제가 그래프를 한번 보니까 거의 제로금리예요 제로금리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 거의 항상 2% 이하예요 이자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좋아 이제 준비기금이 이제 뭘 하느냐 이제 이 넣은 돈으로 집도 살 수 있어요 노후연금도 받을 수 있어 의료보험 혜택도 받아요 다 받을 수 있어 어 그러면은 뭐 다 되는 거 아니냐 네가 낸 돈으로만 하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낸 돈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저게 뭐야 저게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집 구매할 수 있다고 나 말하면서도 좀 웃긴 해 어 그래 강제저축인 거야 국가가 니네는 저축도 제대로 안 해서 나중에 집 살 때 어 집 못 구해요 어떡해요 이 지랄할 게 뻔해 밀밀 저축해 이 새끼야 라는 느낌이야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 하하하하 내가 10억짜리 집을 살라고 해요 내가 근데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근로자는 20% 고용주는 17% 해가지고 이제 37%씩 냈다고 했어요 내가 5억을 넣었어 총 이제 5억을 넣어놨는데 5억을 받아 나머지 5억은 뭐냐 그러면 내가 5억을 주는 거야 너가 집을 사기 위해 여기다가 중앙준비기금에 넣어놨던 돈을 뺐으니 어 집을 사려는 게 맞네 대신 나머지는 우리가 저금리로 대출해줄게 결국에는 뭐야 이게 그럼 자기 돈을 번 거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게 복지정책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저게 자 그리고 노후연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래 물어봤어 알아봤어 내가 우리 작가님들한테도 알아보라고 한 게 뭐냐면 내가 5억을 부었는데 10억짜리 집을 사려고 5억을 다 빼면 노후연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알아보라고 하니까 없대요 다 뺐잖아 없는 거야 살리 말하면 아 그럼 내가 집을 사려고 부어놨던 돈 다 뺐다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은 어떻게 되냐 없대요 생으로 다 내야 된대요 중앙준비기금의 돈은요 너네가 나중에 노후에 의료보험에 의료비에 집을 구매할 때 쓸 돈을 너네가 따박따박 잘 저축을 하면 모를까 너네 안 할 거잖아 제대로 우리 정부는 너네한테 아무것도 책임져주고 싶지 않고 너네를 위해서 돈 탈탈 털고 싶지도 않고 공짜 돈을 지원해주고 싶지도 않은데 너네가 그럼 저축이라도 해가지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해 해 우리가 어거지로 시켜줄게 어거지로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을 강제로 하게 만드는 제도다 저게 근데 이거를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싱가포르 사람들은 저거를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만 보지 다른 나라 복지정책이랑 비교하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싱가포르 사람들도 다른 나라 복지정책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 모르는 게 싱가포르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지 나라만 관심 있지 다른 나라에 관심 없어요 지금 미국에 복지정책 뭐 있는지 다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 거의 자기네 나라는 아는 거지 즉 정리하면 싱가포르는 복지정책이 사실상 없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 저것도 복지정책의 한 일환으로 봐야 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시겠어요 알아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볼 거니까 저는 근데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소년소년가장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뭘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걸까 보니까요 돈을 준대요 어느 정도 주는데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고요 충분하게 주지도 않고 재정지원을 해주기는 하는데 1년에 몇백씩 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충분한 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달에 돈 100만 원 이상도 줄 때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 근데 싱가포르 물가가 어마무시하게 비싼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게 싱가포르로 따지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라는 거야 이들한테 지원해주는 게 정말 최소한으로 주는 거예요 저게 장애인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년소녀가장들은 이제 너네는 재정지원 딱 소년소녀가장으로서만 받는 거고 나중엔 자립해서 니네가 알아서 직장 잡고 일 열심히 해 딱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도 없어 싱가포르 사람들이 그럼 복지를 뭐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걸 복지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지는 저게 아니잖아요 그럼 저 양반들은 도대체 복지를 뭐로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싱가포르라는 위대한 청렴한 국가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지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가 생기겠다 복지 정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필요한 거는 이 국가의 유지가 가장 중요한 거다 이 말이야 싱가포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말레이시아한테 통합됐다가 또 팽당했고 과거에는 반공주의 때문에 이제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가 생길 수도 있는 위협이 있었고 나라는 쪼만하고 인구는 적고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돈을 아무리 써도 머릿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힘든 나라야 그럼 우린 돈이라도 많아야 된다 우리는 국방력도 낮고 인구도 적고 영토도 좁기 때문에 싱가포르라는 국가가 살아남으려면 돈이 많아야 하고 국가가 탄탄해야 되고 수많은 서방진영 국가들과 다른 진영 국가들 사이에서 중립국으로서 있어야 되고 싱가포르가 중립국이에요 국가가 함부로 국민들한테 무슨 포퓰리즘으로 돈 뿌리고 이런 정책도 함부로 하면 X된다 나라꼴 이런 게 있는 거죠 자기들이 생존하기 화교들이 생존하기 위해 싱가포르가 유지되어야 했던 거 아닙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시민권을 못 얻게 될 예정이었던 화교들 싱가포르 화교들 이 양반들은 당시에 세 가지 선택밖에 없었다 말레이시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화교들한테는 절대로 저 시민권 주면 안 된다 쟤네들 시민권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양반들 선택지은 저 세 개밖에 없었어요 화교들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가느냐 장제스가 도망갔다는 저 대만섬으로 가느냐 아니면 시민권도 제대로 못 받는 말레이시아로 가느냐 아니면 시민권도 제대로 못 받지만 서러워도 계속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살아가느냐 이런 입장에서 싱가포르라는 화교들의 국가가 형성된 거기 때문에 국가 운영, 국가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싱가포르 사람들한테는 특히나 기성세대들한테는 이런 게 오케이가 되다 보니까 리콘뇨 그리고 이데세습 리셋윤까지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리셋융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까지 안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쟤네들은 비민주적이야 말은 그렇지 얼마나 쉬워요 그 말은 얼마나 쉬워요 근데 왜 저 비민주가 성립된 게 국민들 사이에서 오프콜스가 됐냐는 거지 그거를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싱가포르 선거제도가요 굉장히 비민주적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선관위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엔 뭐 시끄럽긴 한데요 정부랑 상관없이 독립된 기관으로 대여는 있습니다 그죠? 싱가포르는 총리실 직속기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선관위가 총리실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이 선관위가 금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이제 이런 일들이 거의 없어요 싱가포르는 정말 그 공무원들의 청념도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정말 문제는 뭐냐면 싱가포르의 선관위는 사실상 리콘뉴와 리센융의 인민행동당에 엄청나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야당 정치인이 이제 선거에 나가야 돼 그러면 이 양반이 후보자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후보자 등록하고 딱 일주일에서 열흘까지만 선거 유세를 합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여당은 이미 집권하고 있고 집권하면서도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대놓고 홍보는 안 하겠지만 우릴 잘하고 있어야 하면서 여러 가지 선전을 하겠죠 여당이 근데 야당 후보는 국민들한테 최대 열흘밖에 선거 유세를 못 한다는 거야 그리고 야당이 선거 유세하는 거 언론법, 신문출판법, 대중공연법, 사회법들로 전부 다 규제 받습니다 야당은 이미 언론에 보도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리센융 여기는 얼굴을 본 적도 없어 사람들 이 사람들은 홍보를 해야 돼 언론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대중들 앞에서 공연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 여당도 그거 규제 똑같이 받잖아 너라도 받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언론에서도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고 앞서 말한 것처럼 싱가포르 언론사랑 방송국들 지금 법인 두 개가 이중 독점 체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정부가 다 관여하고 있다고 그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건 의혹이 많은데요 야당 정치인들이 정치 스캔들이 없었어 근데 당선될 것 같아 그럼 정치 스캔들을 만들어내서라도 트집을 잡아서라도 재판 없이 무기한 구속을 시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만약에 구속할 명분조차 없다? 그럼 세무조사로 조져요 와 세무조사에 여러분들 진짜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세무조사 받으면 일반 서민도 털리고요 털면 무조건 요거 하나 나오게 되어 있어 무조건 그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어 세금은 2005년 이때 리센용 리센용이 총리된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죠 야당의 치순주안이라는 싱가포르 민주당의 사무총장 근데 이 양반에 대해서 리콘류가 아직 죽었을 땐 아니잖아 2005년이면 리콘류랑 고촉동이 이 양반한테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서 리콘류 21억 고촉동 14억을 배상받게 됩니다 근데 못 갚아요 이 양반이 21억 14억이면 얼마야 35억이잖아 30억을 어떻게 갚아 그래서 파산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싱가포르 법상 파산 상태에서는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어요 지금 싱가포르의 야당은요 사시장 조직력도 없고요 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요 제약도 많고요 산거운동할 때 아무것도 못해요 솔직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뭘 하겠어 이미 몇십 년 동안 리콘류랑 고촉동이랑 리센용이랑 다 해먹어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야당은 지금 아 이거는 좀 노잼일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얘기해 드릴까요? 선거구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대박이더라 진짜 싱가포르는요 집단선거구 제도가 있어요 이거 일본이랑 전혀 다른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큰 선거구가 있어요 저기서 5명이 당선되는 거야 정당별로 5명씩 내보내겠죠? 자 5명씩 내보냈어 근데 이렇게 ABC 정당이 이제 아까 집단선거구에 5명 후보가 당선되는 곳에 갔어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더예요 자 이렇게 받았어 그러면 시정당이 다 당선됩니다 얘가 1% 받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정당 후보 다 합했을 때 36%잖아요 얘네보다 높잖아 그럼 이 5명이 당선되는 거예요 모든 선거구가 그런 건 아닌데 싱가포르에서 몇몇 선거구가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5명의 후보 중에는 싱가포르의 평등한 인종법상 제도상 무조건 소수인종 후보자가 있어야 돼요 평등한 국가 싱가포르를 위해 반드시 5명 중 1명은 소수인종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소수인종이면 지금 말레인 인도인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소수인종 후보자 정치인들이 인민행동당에만 들어갑니다 리콘뉴가 만든 지금 싱가포르에서 뻔히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계속해서 밥 벌어먹고 살려면 리콘뉴나 리센융의 저 인민행동당이랑 잘 벌어먹고 살아야지 돼지도 않을 야당하고 붙어가지고 되겠어요? 돈도 안 되고 무슨 정치 보복이 있을지 모르는데 뭐하러 야당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인민행동당이 아닌 야당들은 소수인종 후보자를 못 구해서 그냥 자동으로 인민행동당이 당선되는 선거구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싱가포르라는 국가에서 거의 뭐 유일무이한 복지가 뭐냐면 공공임대 아파트예요 공공임대 주택이야 주변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하게 파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야당의 당선이 유력한 지역에서는 지금 집권여당은 지금 1959년부터 2022년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인민행동당이라고 했습니다 저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주체도 인민행동당의 총리예요 근데 선거 때 야당 후보가 당선이 유력하잖아요 그럼 미룹니다 그럼 이 지역 사람들은 빨리 저 공공임대 주택 건설을 위해서라도 인민행동당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선거가 끝나서 인민행동당 후보가 당선이 됐다? 바로 진행됩니다 별게 다 있더라고요 진짜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국가의 껍데기만 보고 특정 국가를 판단하는 건 아주아주 부질없는 짓입니다 진짜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댓글에서 이런 얘기 달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싱가포르는 잘 살고 청렴하고 뭐 누가 몰라 그거를?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지금 인간이 살아가는 그 국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 다양한 시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다양한 시각으로 우리가 좀 분석을 하고 봐야 되잖아요 다양한 어떤 케이스들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좀 여기서 인지할 필요가 있고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국가도 내부를 뜯어보면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많구나 이런 생각도 좀 이제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싱가포르의 기성세대 5,60대 이상 세대는요 정말 리칸유 좋아한대요 근데 젊은 2,30대들은 지금 리칸유나 저 인민행동당 리셋융 이 양반들에 대한 어떤 불만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그죠? 글쎄요 이 싱가포르란 국가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간다유가 명확하게 이 국가는 이런 국가다 좋은 국가다 나쁜 국가다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이번 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간다유가 다 얘기했죠? 경제 개쩐다 건물 개쩐다 진심으로 배가 세상에 건물 위에 올려져 있고 막 개쩔어요 막 세상에 막 이기야 막 시상에 뭐 이래요 어휴 세상에 저런 건물이 어디 있어 세상에 엄청난 엄청난 국가여 다 알겠다 이 말이요 비민주적인 것도 있고 선거제도 개판이고 리칸유 리셋용 2대 세습 중이고 복지제도 제대로 없고요 이런 것들도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간청단분들은 이 싱가포르란 국가를 어떻게 보실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댓글로 한번 좀 써줘 보세요 너무 진지하게 딥하게 거의 뭐 무슨 철학책 칼럼 쓰듯이 쓰진 마시고 간단하게 그냥 재미있게 좀 쓰세요 에캐피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 구독 부탁드립니다 에eration 인강 believe 이게 비쳐